설탕 rethink 베른의 한wu는 그리고 오리지널 야겅 오실 야무요 거인 야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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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마이그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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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틀이 없어졌네. 게임 중독인가요? 오늘 조금만 해야지. 저기 사람들도 안 오니까? 이틀이 없어졌네. 이틀이 없어졌네. 이틀이 없어졌네. 이틀이 없어졌네. 플레이 미쭈 에디션. 이틀이 없어졌네. 이틀이 없어졌네. 더 비싸다. 잘못본건가? 여기 뭐해? 여기 영어밖에 없지. 황금하고 치워놨어? 사운받도 어디서 보느냐? 히트는 해볼까 모르겠는데? 아구 우리 목욕 아파요. 아우. 엄청 아팠네. 나름 힘께놨어. 응. 누나님 엄마가 꼭 놀러. 내일은 풀쿠션 쏠게 별이. 일찍 자고 오늘은. 풀쿠션을 쏠게. 아우 좋겠어. 온몸이 쓰신다. 설치할 수 있어 지금. 아 뒤드라이브 늘 모자르네. 하드 하나 할까? 흠이 더 하나 사는 게 더 빠를까? 히트는 겁나 싸잖아 지금. 아우 뭐야? 이게 뭐야. 이상한 게임인데 이거? 아우 좋아. 히트넨투. 패밍 proved 재밌는 차라 이거구나. 하아 30만원 정도 지금 숨은 것도 해야 될까 뭐야 이거 누군 3만원 하여튼 원가주고 게임 사면 안돼 개 싸진단 말이야 겁나 싸줬잖아 울받아 개 울받아 뭐야 이거? DLC 컬렉션? 이건 뭐지? DLC인가? 다 영어로 써있어 진짜 답답해 진짜 한국사람이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힐링의 숲으로 가야겠다 아무도 혼자 놀아야지 어서 오세요 오늘 게임하고 내일은 쉬고 애들한테 준비해볼까? 애들한테 준비해볼까? 진짜 준비해볼까? 힐링의 숲으로 가야겠다 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잘해볼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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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가 뭐지? 나머지들은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네. 온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안 뜨는구나. 안 깍쳐면 안 가는데. 안녕. 심심했어. 나 오늘 일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갔어. 아침까지 게임 해가지고. 아니 거기에 오버워치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켰어. 적당히 게임 해야지. 역시나. 애들 밥도 못 졌네. 불쌍한 우리 애기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아. 스티커로 해 놨네. 소리를. 포레스트만 하면은 컴퓨터가 미쳐말댄다. 책이 나나? 어. 다음 주로 미뤘지. 어차피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니고 내가 돈 쓰고 하는 일이야.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어제 렉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아. 난리였던 게. 어. 소리 왜 안 나지? 왜 소리 안 나지? 뭐야. 소리 왜 안 나. 뭐지? 없지? 그랬나? 뭐야. 쟤 왜 죽어가냐. 아 진짜. 소리가 안 나와. 아 씨. 애도 왔네. 아 씨. 뭐야. 죽을뻔 했잖아. 어. 소리가 안 나서 몰랐네. 아 진짜? 오히려 파티 나온 게 버그라고? 소리가 안 나. 소리 왜 안 날까? 어 게임? 아니 어제 그대로 껐는데? 의상하다. 이제 스피컬은 소리가 나는데. 대충. 이제 소리가 안 나네. 소리 안 나. 상품 좀 말자. 방송에 소리 안 나잖아 어제 그냥 그대로 껐는데 이상하다 오디오 설정에 휴대폰인데 휴대폰인데 왜 소리 안 나지? 휴대폰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아직 추워서 괜찮네 희한하네 어디다 다시 켤까? 마이크 소리는 잘 나는데 안 들어왔지? 핀핑이 들어왔네 하이 방송 설정에도 정확하게 되어 있어 아 지금 뭐 게임이 렉이 왜 이렇게 걸리지? 화면 돌리는데 렉이 너무 심하지 않아? 소리도 안나고 미치겠네 뭘 줄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도 몰라가지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고 했어 소리도 왜 안날까? 미치겠네 소리만 나는 게임 스피컬은 나던데 어? 혹시 여기 아닌데? 장소에서 소리 안나는거다 지금 아이씨 답답해 뭐지? 헤드폰 잔치에서 소리가 안나는데 지금 뭐지 이거? 뭐지? 그럴까? 아니 지금 헤드폰이 안돼 지금 이거 디코 들어가면 띠링 소리나잖아 그것도 소리가 안나네 지금 뭐야 갑자기 왜 소리가 안나? 스피커에 소리가 안나네 뭐야 갑자기 왜 소리가 안나? 스피컬이 안나 스피컬이 안나 그리고 소리만 나 음? 뭐야 첫짜도 아니고 이상하네 근데 마이크는 또 된단 말이지? 소리는 안 나는데 뭐지? 게임 소리가 안 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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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소리가 안 나서 설정 좀 하고 있을게요 스피커에서만 소리난다 지금 게임을 켜면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나는 이 이상한 이름 뭐지? 왜 이러지? 내가 아까 뭐 프로그램 잘 못 껐었나? 컴퓨터 자체 스피커? 어떻게 봐요? 소리 설정? 소리가 지금 출력이 안 되는 건데 디코드 지금 설정 들어가보죠 이것도 핸드폰으로 되어있는데 왜 소리 안 나지? 아아아 눈이 손 꽂혀있어 지금 마이크에 불 들어와 있어 이거 나 마이크로 듣는 거야 뭐가 뭐지? 어제 그대로인데? 어? 들리는데? 인터넷 켜보죠 인터넷 켜보죠 일단 노래를 한번 켜보는 게 빠르지 유튜브 들어가보셔 눈을 켜고 스피커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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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됐지 소리 들리지? 뭐야 갑자기 왜 돼? 근데 게임 소리 안 나 어 스피님 제가 제가 초대할게요 껐다 켜야 할 것 같아요 게임이 잘못된다고 아 딴소린 다 들리는데 게임 소리만 안 들리는 거구나 희한하네 게임 문서가 돼있나? 옴니스팀이랑 게임만 키는게 메시지 보내야지 메시지 보내야지 볼륨이 있어? 어 소리난다 오류였나봐 소리 나지? 미 산모랭이 아까 피키님이 전에 했던 사람이니까 메시지 보내기 두꺼워하시면 들어오세요 그러게 포레스트 잘못이었네 아 괜히 쫄았잖아 나 아 그니까 개놀라구 어서오세요 힐링의 숲으로 동물의 숲같은거 필요없어 포레스트 하나로 힐링할 수 있다구 힐링 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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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왜 이렇게 업체 친구들이 접속을 안하지 아 이제 메르시 뱀 풀려가지고 게임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아 누가 뼈 때렸어 방금 저 나쁜 놈이 뼈 때렸네 어 아이고 아이고 뼈야 아 뼈 아파 그래 난 스위치가 없어 슬프기에는 스위치가 없단다 슬프기에는 스위치가 없단다 개아파 아 나 순간적으로 오버워치 1번 인사 눌렀다 아씨 여기 그런거 없는데 아 그런가 노명인인가 자 멤버들이 속속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자꾸 나도 나도 모르게 1번 눌러 그 오버워치에서 1번 나 인사거든 아 나 집 여기 동네 아 거짓말 아 동물에선 못지않게 재미있어요 아기자기하고 저기 아기자기하네 뛰어온다 흐흫 온다 아 석궁으로 죽여주겠어 뭔데니 아니 석궁 이건 너무 비싸서 안돼 그러게 연기하지마 여기선 내가 한 줄 어 다져주세요 아 아씨 헤드 헤드 베드 맞네 아 아 안맞네 아 안되다니아 주세요 일해주세요 남의 집가기 남의 집 들어가 남의 집 들어가 일단 게임새브 컷? 잠깐만 줄일게 지금도 컷? 보스 왔다 가만히 있는데도 못 맞춰 겁나 짜증나 아싸 헤드샷 나이스 아이씨 열받아 아까보다 더 크더라고? 나 줄였는데? 하이 오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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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뛰어다녀 아이씨 아싸 잡았고요 어 여기 한조궁 한조궁 총으로 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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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크리 아 그러네 별크리네 탕탕탕 이거 탕탕탕이 안돼 아 저기 또 미친네 날아다녀요 미친네 날아다녀 빵 빵 빵 빵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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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차도 차도 만들었어 나 여기 차도 있다 아이씨 야 우리집이야 거기 아 거기 우리집이야 이 자식아 엉덩이 총맞아도 안죽어 얘네 어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총맞아도 안죽어 얘네 어우 피없다 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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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옷 좀 입고 아 죽을 뻔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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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래라 가자 긴지 어디있냐고 내 칼 어딨어 파탄아 아 모빈줄 아 모빈줄 아 죄송 아 모빈줄 알았어 죄송 야야야 일로와 일로와 우리집에 있지마 나와 아 거기야 아니 거기 말고 아 거기 우리집이 우리집에서 나와서 저기야 거기서 때리지 마세요 아 그럼 이거 여기 생기잖아 아 진짜 여기서 때리면 어떡해 아이씨 집에 이상한거 생기잖아 아 진짜 사람들이 진짜 아 진짜 아 아 집에서 때리지 마세요 물건 남아서 버리기 불편 ㅋ 버리기 불편하잖아 이거 이거 요추벌어 남의 집에서 무슨짓 하시는거에요 지금 딩딩딩딩 용이 내가 된다 아뷰 맞어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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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뜨거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튕겨내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50kg 어 아파 앗 뜨거 옳지에서 다져진 이 몸뚱아리 여기서 쓴다 어 뼈 가지고 갑옷 만들었어 뼈 갑옷 아 거기 물통에 더럽게 발 담궈놓으면 어떡해요 마시는 물인데 저기요 마시는 물에다가 더럽게 아 여기서 흑염염 소환 안해 주먹으로 때렸다간 뒤진다고 아 니트님은 디코 오셨나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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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갑옷 좀 만들고 됐어 하나만 더 어 어 코 못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먹 쓰는 놈이 지는 거야 비온다 아 이거 별이다 별이 만들었어 얘 좀 징그럽지? 다리가 가는데? 아 저거 물어봐야겠다 피피님이 만든거였구나 여기가 추워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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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에 이거 하고 싶다 추워 커스툰 토대로 낫게 어 맞네 근데 왜 안됐지 나는? 어? 왜 제가 하면 안될까요? 혹시 혹시 제 집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게임술이 살짝 더 수려? 잠깐만 어 내 몸에 닿으면 붙어 이걸로 줄일게 볼륨이 있어요 이거 엄청 줄여놨는데 근데도 컸구나 20으로 줄여놨어 30이었는데 포레스트 음향이 큰가봐 게임 내에서 줄여야겠는데 아싸 아싸 낮 되면 낮에 해주세요 침대 침대가 없구나 낮으로 못가꾸네 어 집에는 안번져 아주 신기하지 요술배 요술불 같은거야 내 몸에만 붙어 어 아싸 혹시 보고 있음 추석 없는 중 오나라는 소통 아 추워 어, 듣고만 하셔도 되요. 소통을 위해서. 집에 못 가둘걸? 아, 우리 집에 귀여운 토끼가 있는데 걔네를 왜 우리 집에 가둬?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아, 걔네. 새로운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이! 아, 우리 집 말고. 아, 미끼 집? 아, 그래서 가둬서 키운다던데, 누구들은. 집 만들어가지고. 어, 배고파. 국도 먹어야 돼. 감사, 감사. 센스쟁이. 자, 여기 냉장고에서 물 좀 꺼내 마셔도 될까요? 흠, 호로록. 핏님 어디 갔지? 어? 핏님 어디 갔죠? 아, 저기 계신 분이구나. 추워, 추워. 아, 심하려. 나 화장실 좀 바꿔야겠다. 아, 심하려. 나 화장실 좀 바꿔야겠다. 별이 안나왔네? 술이 다 좋아있어. 그럼 이 차가우기. 나 화장실 좀 가듭만 하셨어요. 연결rendre. 저게 왜 해골 표시가 떠있지? 어 잘자용 빠이빠이 일찍 짜면 좋지 뭐 쪼꼬박이 있네 파밍 한 번 봐야겠다 알았어요 나 근데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빠이빠이 어 비야 그쳤나? 어 비 아직도 오네 우리집 가야지 어 보초 사고 계시네 비트님 저분은 말도 없이 또 열심히 하시네 올 때 됐죠? 애들 올 때 됐어 왔다 말 끝나기 무섭게 왔다 왔어? 아 겁나 빨라 너무 빨라 애들 아 야 뒤에서 부습하게 입기 없지 짜자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거 왜이렇게 코레스트 왜이렇게 느리지? 파면전환이 원래 안 이랬는데 게임 해야아아아 조심해 오, 또 태워 아아 아아 아, 아파 아파 오, 새로운 문이 좀 많이 왔네 어, 토끼 잡혔다 아, 지자식 음 으 으 왜냐면 에드롤에는 아 으 타임 왜 안 죽니 너 아 잠깐만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쟤는 총맞아도 안 죽이네 그지같은 분 맞다 릴리 전기톱있지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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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발로 얘네 아 정말 죽었다 사려줘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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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부서졌네 꼼땡이 맞다 꼼땡이 뭐야 한 방에 죽었어 오 얘네는 진짜 얘네는 왜 한 방에 안 죽은거야 철인이야 뭐야 총맞아도 안 죽어 맞아 맞아 한 세대 맞아도 안 죽더라구요 얘네 이상해 겁나 웃겨 죽지라나 이놈들은 뭐지 뭐지 여기 누가 모닥끄리 해놨지 도락끄리 있네 도락끄리 있네 저기 캠프파이어 있을건데 여기다가 하면 되는데 뭐지 너 언제 왔어 너 언제 왔어 짜식 까불고 있어 이 뒤눈 깨우면 안되지 다구리 모른이 다구리 바보들 앙 새로운 분이 열어오셨구만 또 얘네들 우상 세우고 갔네 우리 마을에 가면 우상을 세워? 우리 지뢰 좀 잡았나? 나 갑옷보자 토끼다 여기 있던 지뢰별이 없어졌구나 못 찢었는데 저 사람 우리 집에서 뭐하나? 솔대기 치워 토끼 또 잡혔어 토끼 포화상탠데 토끼 포화상탠데 스테어버 스테어버 아우 나 있다 스테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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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 스테어버 스테어 다들 말이 없어 새로운 사람들 말이 없어 핀님 오면 테이블 만들자 안녕 안녕 오늘은 즐겁게 사슴 사냥을 떠나봐야지 아 연료통도 채우러 가야 돼 사냥 가야지 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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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벌써 왔나? 아, 고기가 남아도네. 어,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고기가 남아있는 곳인데, 기억이 잘 나요. 집중끝 택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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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세이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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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ie 감사합니다. 어? 다들 동굴 타만 떠나실 뻔? 어? 어? 여기다가 숙료까지 하면 여기가 딱이긴 한데 숙료까지 하면 여기가 딱이긴 한데 엄청 크고 안에는 잉밥이 너무 비고 지금 몇년껏 verz 아니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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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는 짐 역시. 감사합니다. 이것도 туда. 일단 먹자. 와. 떡어ech 시끄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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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올라가셨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테이블을 만들고 싶어요. 해골과 해골 사이 할 수 있을까요? 이 해골은 침식당했네. 흐흐 한번 만들어볼까요? 손나무 바꿔볼까요? 일곱개 아 옆에도 물 뜯어내보셨나요? 여기서도 되는데? 네? 오오오오오오오오 대박 토끼 우리 올라가 대박대박 내가 원한게 이거였어 티피님 대박대박 혹시 좀 이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치워야되나요? 여기있는거? 아 그래요? 잠깐만 먼저 만들고 치울게요 일단 올려 여기 위에 올려서 뷰를 보면서 밥을 먹는거야 이제 오 좋아좋아 아 좋다좋아 갓사리 이제 토끼는 여기 옆에다 보이지 어 가보니 일단 이거 먹어 빼버려 이거 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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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임플레임 이따 쩝 아 토끼 위에 올려둬야지 신난다 아버지 위에 어서 올려둔 부동국도 올라가 부동국도 올라가 부동국도 올라가 부동국도 올라가 부동국도 올라가 사과를 올려줍니다. 사과를 올려줍니다. 아싸, 바빠졌었는데 얘들 엄청 많이 와있네. 저기서 싸우자. 넓은 데서. 얘들아 넓은 데서 싸우자. 와라 얘들아. 뛰어 뛰어 뛰어. 살려줘. 댐벼. 아니야. 안 맞았네? 아, 똥댕이. 겁나 많아. 도련병이 내 앞에 두 마리 있어. 아이씨. 오, 똥댕이 똥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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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똥댕이 저거 진짜. 오, 똥댕이. 죽었네, 똥댕이. 빨리 빨리 빨리. 다 뒤집었어. 오, 안 보여. 바이바이. 그 위에 가서 해결해라. 이리와. 네, 앉아. 오케이? 내려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먹었죠? 네. 조금 높은데요? 창문을 조금 가리는 뒤 조금만 낮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토끼오리 올릴 거라서 얘랑 겹쳐져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끝에서 끝까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나머지 다 치워버릴 거니까 일단 밥 좀 먹고 확실히 밥 먹고 일해요 막대기 좀 주워야겠지? 막대기 좀 주워야겠지? 집으로 오세요 집으로 오세요 떼기 떼기 아 아 아 아 1분 왜 이렇게 나무 열심히 해야지 신년이랑 한 번 묶어놔 음..좋다좋다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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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네. 토끼 너무 답답해 보여가지고. 위로 올릴걸이에요. 토끼 더 가까이서 보게. 가죽 거치대를 치울까? 치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이 2칸짜리라 너무 작긴 하다. 아이고 아이고. 쏘리 쏘리. 진짜 빠르신데?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왜 들었어? 좋다 좋다. 어디 이렇게 잘 만들지? 비결이 뭐죠?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요? 아 우리 집에 나무가 쌓였어. 보고 배워야겠다. 일단 잠깐 공파를 켜고. 이거 뿌셔. 그다음에. 아아. 제가. 턱깽이. 턱깽이를 어떻게 올릴까. 이쪽이 나오려면. 깜짝이야. 아 애들 벌써 왔네. 바빠 죽겠는데. 안 되겠다. 힐링하려면. 얘를 좀 치워놔야겠어. 턱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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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수습깊게 하시네. 턱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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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는 왜. 안 죽어. 얘네는. 턱깽이. 턱깽이. 안 되겠다. 얘들아. 이리 와. 넓은 데에서 싸우자. 턱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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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깽. 턱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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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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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죽어라 제발 하사를 대체 몇개 맞았는데 안 죽냐 와 진짜 빨라 와 못잡겠어 너무 빨라 어 누가 여기 캠퍼파이어 부셨냐 없어졌네 왜 이렇게 안 죽네 그런거 왜 우리한테 안 알려줬어 그런 버그 있다는거 아 뭐야 이거 누가 불 없앴어 아 진짜 어놈이야 내 불 부신거 이렇게 싸우면 너무 좁은데 혹시 심심하신분은 불포화 보여드릴게요 같이 와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 와라라라라 와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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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 와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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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위에 뭐든지? 거기에 가신 것 같아요 안쪽으로 진열장은 위에 있고 여기 전부 다 토끼오리 만들어줬어요 토끼오리만 만들어주고 토끼씨 이제 올라가서 편하게 있어요 탱글라이더 있어요 옆에 봐봐요 탑 만들었어 저기 앞에 있어요 앞에 바닷가에 바닷가 가보세요 악기 애들이 바닷가 가볍게 드라 ﷺ 고기 앞에서 그리고 도비잡고 옆으로 슬픈 오, 졌어 오, 졌어 아 이제 토끼랑 눈 맞춤 할 수 있다 아 너무 귀여워 토끼 이리 와 와 이제 눈 맞춤 한다 아 대박 너무 좋아 나뭇가지 아 누가 이렇게 애들 죽이고 이렇게 그냥 내비뒀어 어 이거 전염병 걸리는데 어 그게 뭐지 고인물스템이 뭐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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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쿠키만 올려놓으면 별장품으로 갖다 놓는군 귀여워 토끼 진짜 많다 우리집에 귀여워 아 토끼 까끔 눈 맞춤 오 좋아 좋아 위에 누르면 되겠다 아 어디 이상해 재밌어 감사합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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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다올라 오 오 핑퀸 덕분에 집이 이뻐지고 있어 하..좋다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훈련하고 있어 ㅋㅋㅋㅋ 아프로이 아 아 물 좀 마실까? 우리 팀 블루베리 왜 안 자라지? 우리 팀 블루베리 일로 갔다 와야지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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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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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남아졌네. 같이 오손도손 앉아갖고. 도란도란 여기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 좋겠는데? 핏님은 어디 가셨지? 카세테이프 좀 구하러 다녀야겠는데? 이게 밖에 없어. 카세테이프 좀 구하러 다녀야겠는데? ,,,,,,,,,,,....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저기서 놀고 계시는구나 연료통 좀 어디로 가야겠다 웅 웅 웅 슬라이더 평가해야지 슬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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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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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점프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모오어 이제And 되겠다 연료통에서 들어가자 och 나 열심히 뛰어오는 동안 벌써 날라왔어? 와이씨 나 열심히 뛰어왔는데 여긴 뭐 없나? 아 둘이 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든다 아 우리 배운거? 아이고 아이고 얘 밤되면 무서워 어 나 이미 멀리 와버렸어요 집에서 만나요 여기 표시를 해놓던가 이제 하나도 안보이는데 연료통 어딨지 안보여 호래시 있나 어 프레시 왜 꺼졌지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라고 써있나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손전등 배터리 이거 어떻게 끼죠 헷갈리네 배터리 따로 있구나 어두워서 이렇게 틈이 안보여 어? 연료통 없네 아직 리젠 안됐냐 어? 핀님이다 핀님 나 여기있어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연료통 연료통 궁극기 우리 여기있는거 어떻게 하고왔지 어 두마리 궁극기 두마리 오 구르기 겁나 잘하는데? 야 너 구르기 짱 잘한다 가져갈 거 있나? 여기 연료통이 연료통이 우리 님들인 줄 알았는데 식인종이네 나 이 자식이 가만히 서 있었는데 어디 어디 여기 아우 야 영지났어 아 영지났어 아 영지났어 발 잘 맞추네 저게 잘 맞춰 아 뜨거워 아우 씨 좀 맞춘다니 감사합니다 연료통 고마워요 아니 뭐야 이거 테니스 있어 집에 갈까요? 아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갑옷 갑옷 왔다 갑옷 됐다 배고픈데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어요 헹글라이더 다들 어째어? 아 진짜 빠르다 네임님 혼자 외롭겠다 가자 부크니깔 진짜 빨라 아 어두워 아 아 아 아 아 저 네임님 말 한마디 없이 꿋꿋하게 잘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우리 괜히 열심히 만들었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복수는 어떻게 해요? 팽글 타고 아 누르면 돼? 아 신기하다 이건 버그게임이네 여기 있는 것부터 드세요 여기 계단 옆에 있는 것부터 이거 드실 거라서 계단 옆에 있는 것부터 드세요 뭐야 이거 오래됐어 아 뭐야 이거 오래됐어요 이거 먹지마 먹지마 상했어 상했어 피가 안 차요 오래됐어 오래됐어 누구야 누구야 나 다녀 나 다녀 뭐하는 짓이에요 믿은이 일로 와봐요 일로 오셔 누구먼 아 다녀 아 다녀 아 태블르 아 태블르 아 태블르 아 태블르 아 태블르 아 진짜? 인사일도 안 받아주던데? 혼자 하시는 거 좋아하나봐 혼자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같은데 꼬박 오셔요 오실 분은 주소 알려드려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 나만 말해 일단 침출을 할게요 잠깐만요 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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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이구님 친추 안받아줬는데? 이구님한테 친추 좀 받아달라고 해주실래요? 저 지금 윈도우 창 나와있거든요? 베로님은 친추 해줬는데? 그 다음에 게임할 때 그리고 들어오세요 이구님은 친추 안되있는데? 이구님은 친추 안 발라 야 이씨 베로님한테 친추 보냈는데? 야 잠깐만 치지마 야 너 이리 와봐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아니 근데 우리 넓은 장소 냅두고 왜 맨날 이렇게 좁은 데서 싸워 아니 저기 공터 만들어놨잖아 근데 왜 맨날 좁은 데서 싸우는 거야 여기 겁나 넓은 데 있는데 아 잠깐만 아 웃겨 잠깐만 잠깐만 새로 붙인 세지 네 네 어 저기 돌연변이 왔어요 내 앞에 돌연변이 두 마리 아야 아 넘어졌다 다들 어딨어 일로 좀 가줘요 아 윈도우창 나가졌다 또 마우스가 저쪽으로 가면 윈도우창이 나가지는구나 안돼 나 죽겠다 나 윈도우창 나가졌어 나 죽네 아 다 부서졌네 네 잠깐 나가던데 나쁜 놈들 아 다 부서졌어 내 갑옷 내 갑옷 땅해라 내 갑옷 내 갑옷 내 갑옷 내 갑옷 고마워요 많이 생겼다 내 갑옷 그쪽으로 포기할까 내 갑옷 내 갑옷 왜요 나 그쪽으로 포기할까 내가 도착한다고 아니 핀님은 여기 어떻게 올라갔지? 나는 안올라가지는데? 여기 어떻게 올라갔지? 누가 토끼 여기다가 죽여놨어 온놈이야 온놈이야 오패된 토끼를 누가 여기다 버려놨어 걸리면 죽어 거기 어떻게 올라가요? 나 안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점프 어떻게 해 안 돼 앉아서 점프 안 되는데 여기 차에서 어떻게 올라갔지? 아우 위자 위자 아씨 이거 섬세한데요? 아씨 너무 섬세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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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씨 아 맞다 우리 토끼 올려놓다가 말았네 나뭇가지 찾으러 가자 열 вот ix 뭐야 토끼 왜 잡혔어 내 손에 토끼 왜 있어 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토끼가 없어졌어 우리 토끼 건드렸어 토끼 두 마리 없어졌는데 울집 토끼 키우는 거에요 건들면 너 죽고 나 죽고 토끼랑 이제 눈 맞출 수 있어요 토끼 이제 자세해 볼 수 있어 귀엽죠 우리집 토끼가 너무 많이 번식했어 나뭇가지 13개 좀 주워야겠다 구우님 들어온다 지금 다 가져가고 있어요 애들 위로 좀 올려줄래요 밑에 있는 건 끄실 거야 다 이제 다 올라갔죠 이제 밥 여기서 구워 먹으면 돼요 이제 밥 여기서 구워 먹으면 돼요 나 저 말 할 줄 알았어 토끼 공장 사육장 같아 너무 웃기다 이거 빨리 부셔버려야지 잠깐만 잠깐 건파 켤게요 이거 앉아서 살짝 좀 부셔줄래요 앉아서 해야 돼 조심조심 조심조심 불안불안 불안불안 조심조심 어 애들 왔어 애들 왔어 검파 꺼야 돼 검파 꺼야 돼 아 기적하다 어우 좋다 많이 좋다 얼마나 부셔 놓은 거야 아 비트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아우 키적하다 이제 토끼 그만 키워야지 보호님 포레스트 켰던데 왜 안 들어오실까 안 먹자 누가 여기다가 사간 거 올려놨지 누가 여기다가 사간 거 올려놨지 누가 우리 집에 사간 거를 어 이건 해고를 어떻게 올려놨지 신기하네 내가 저거 땜에 아까 배탈이 난 거 같아 내가 저거 땜에 아까 배탈이 난 거 같아 114일이 지났다 야암오 그쵸 비트님이랑 십 며칠을 같이 한 거 같아 이틀 동안 십 며칠을 이틀 동안 십 며칠을 오늘은 사냥을 좀 떠나볼까 아 근데 집에 고기가 많으니까 이거 사냥하기도 애매하잖아 하필 조고만 한번 가져가야거야 쪼꼬마 하나 한번 가져가 우리 좀 부서졌었어요? 몰란네 하필 그것도 했학교 언제 벗어졌지? 키키 안녕 귀여워 이거 해골 누가 올려놨을까? 이거 어떻게 올려놨을까? 너무 신기하네 뭐야 뭐야 고치는 소리가 많이 나 우리집 화살 필요하신 분 화살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게 우리집 왜 이렇게 고장났어? 뼈 하나 좀 만들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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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좀 먹고 뼈..뼈살 만들어 드릴게요 깃털 많이 수집했어 여기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하핳핳 길막 여기여기여기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화살입니다 여기여기여기 지금 뼈가 없어가지고 뼈 만들면 또 드릴게요 애들 나오면 뼈 좀 모아야겠다 뼈가 없다 driven thanks super 헬 예버 명이들 ㅋㅋ 어디에보자 준비할 거있나 천 많이 나온 데가 어디에 있더라 천 둥근 있는데 카타나 있는 데가 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 잠수복 여기서 저기 초록색 깃발 보이세요? 초록색 깃발이 잠수복일 거거든요? 거기 동굴 가보시면 될 거 같아 어차피 잠수복 있으셔야 되니까 난 마을 정비 좀 해야지 어? 쓰련분 웃었다 안녕하세요 다음엔 좀 인원수를 늘릴까? 애들 좀 부를까요? 화살 좀 필요한데 자 중앙에서 부르겠습니다 어 우리 방 사람 인원수 너무 적은가? 신추된 분들이 다 못 들어올 거 같네 어제 하신 분들 잠깐만요 다시 나 껐어 잠깐만 모던보호 나 이거밖에 없네 현대 활이랑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요? 이거? 이거 어때? 모던보호가 뭐지? 아 뭐든 이런대 해야지? 이거 이거 이거? 수사 어떻게 해요? 팁 좀 알려줘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어떻게 한거지? 저기 갔다왔는데 우리집 아니야? 우리집에 있는거 같은데? 어 저 그거 아 그렇구나 일단 내놓으시지요 그거 내가 직접 만든 활이야 내가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거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스 아직 안했대 갖고와 왜 갖고와 내놔 내놔 아 나갔다 들어와야되나봐 아 저장하느라고 저기 갔다오셨구나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아 가져간 다음에 저장하고 나갔다오면 되네요 가져줄까? 저장해 가져간 다음에 저기 저장하고 와야될 아 신기하네 아 신기하네 고장하고 다치면 돼있구나 땡큐 오기 우기 이구님도 할 이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기똥찬 방법이 있었어? 나만 부자면 되는 거였어? 여기 석궁 있어요 여기서 하살 쏘는 연습할 수 있어요 오 나 지금 10점 만점인 거 같은데? 10점 아니네 좀 더 낮게 쏘는 거구나? 낮게 보고 아 알았어 알았어 오 알았어 이해했어 낮게 보고 쏴야 돼 아이고 조심해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아 웃겨 다칠라 다칠라 이제 밤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디에 가서 왜이냐 세님은 어디예요? 그니까 가루야 네네 자 어머니 무슨 안 뱉 안 안 안을까랑 이거를 아기 춥다 추워 비와서 낮으로 바꾸려 그랬는데 말씀이 없으시네 물이나 마실게 오 추운데 들어와요 여기 안을게 불 밟을 일도 없어요 이제 이제 불 밟지 않아 이것이 바로 인덕션이지 인덕션 아 가스렌지구나 가스렌지네 여기서도 쏠 수 있겠는데 얘네는 추위도 안타나봐 아 옆에 불 있는데 옆에 불 만들어 아 피님 추울까봐 아 센스 야 스윗남이다 스윗남 아 여자분일수도 있겠네 아 스윗하다 스윗해 아 남자 맞아요 우리 피님 추울까봐 아 기타 잘 모이는데 콜라 한사발 가져올게요 콜라 한사발 가져올게요 아이고 음료수 좀 마셔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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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아 어 귀에 그쳤네 아 먹자 오 인돈님 오셨네 하이 하이 인돈님도 기코 와요 어 어 어 어제 기코 안할려 저 썼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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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모았다 아 나 초대할 줄은 모르는데 초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진짜요? 헐 헐 실수로 잡을 수도 있겠다 어 채팅으로 보냈는데 클릭 클릭하라고 좀 얘기해주세요 지금 클릭 내가 왜 얘기할게 클릭 클릭 지워버렸대 지워버렸대 잔인한 사람 지울 필요 없는데 지워버렸대 아우 짱잼이지 아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제가 여기 지워버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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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세워버렸대 굳애데널 123 깜짝이야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핀은 여기 있었는데 아우 지가다 진짜 이 캐릭터 지게 진짜 여기에 고기 자꾸 아 이거 해골 누가 걸어놨을까 이거 해골 어떻게 걸어놨지 출책도 있어? 출책은 처음 보는데 출책 같은 거 안 만들어놨는데 이건 뭐죠? 인돌림 오셨어요? 왜 난 안 들려? 인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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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살도 만들었으니 저장 한번 하고 사냥하러 가야해 사냥하러 가야해 인돌린 마이크 있어요? 왜 나 안 들려? 말해봐요 말 마이크 테스트 해봐요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나갔다 들어올게요 내게 가끔 이래 껐다 켜야겠다 내꺼 내 뒷콘 맨날 저런다니까 희안해 방송만 키우면 저런다 인돌린 죽어있네 인돌린 방에 나갔는데 치즈 소원 운들 님 왜 죽어있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들려요? 네 아 네 조금 힘드네 드디어 우리 소통하는 사람 한 명 더 늘었어요 좋아좋아 어? 제자밖에 굶어 죽겠네 전 좀 놀다 올게요 사냥을 떠나러 밤 재실거에요? 오늘? 아 오늘은 조금만 하려고 맨날 조금만 조금만 한다 해 놓고 맨날 밤 새가지고 오늘은 한 3시까지만 할까? 어이구 안 피곤하세요 매일 그렇게 너무 많이 잤어요 그래가지고 음 음 지금 전부 다 들어와 계신가요? 지코에 그러면? 한 분 빼고 다 들어온 거네요 다 있지 않아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또 왔어요? 네 네 한 분 더 오셨어요 어 이 방 인기가 많네 음 방송에서 게임은 없어졌다. 망했다. 어디갔어? 놀고 계세요? 그럼 집을 지어 볼까? 보니까 건축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 왔다 가신 것 같은데요. 집 지어놓은 것들 보니까 저기 핀님도 건축 잘해요. 그렇죠. 잘 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작년에도 한 분 왔다 가서 바다에 짚고 가고 이 집도 이쁘고 저 집도 바다에 있는 집도 이쁘고 몇 개의 눈이 들어온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 집도 이쁘고 이 집도 이쁘고 이 집도 이쁘고 이 집도 이쁘고 근데 컴퓨터 렉 안 걸리십니까? 이 정도 지었으면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액 걸리나? 예 건축물이 많으면 렉 걸려요. 아 그렇구나. 필요는 좀 부셔야겠다. 네. 다 배운 거죠니까. 다 배운 거죠. 서로 서로 보고 배우는 거죠 이렇게. 보고 뭐 자기가 했으면 이제 그때부턴 자기 거죠. 다음부터는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행글라이더 이거 뭐 출발 때라고 해야 되나? 이거 예예. 행글라이더 이거 네네. 이런 거 짓지 말라고 하세요. 이런 게 렉이 제일 심하거든요. 이런 건물들이. 교회랑 그런 거 최근에 나온 건물들 있잖아요. 네. 이게 별로 이렇게 크게 쓸모도 없으면서 이제. 예. 웃지. 교회 부셔버려. 그거. 크게 뭐 쓸모도 없으면서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건물이거든요. 지금 건물 파기 허용해놨거든요. 비트님 부셔주세요. 나 멀리 있으니까 비트님이 부셔. 아 이거 안 쓰는 건물들은 부셔야겠다. 되게 많이 지워놨는데. 네. 그 서버 관리를 좀 빡시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샹들리에 라든지. 그 무슨 조명들. 예. 뼈 조명들. 그거를. 네. 특히 지금 이런 식으로 바닥에 길가에 많이 깔아놨지 않습니까? 네네. 야간 조명은 내가 봐도 진짜 멋지긴 멋지던데. 이게. 렉이구나. 예. 렉이 주 원인이거든요. 몰라. 아. 교회 부시면 말씀해주세요. 아니 근데. 아. 진짜 이거 너무 잘했더라. 너무 이쁘더라고 이거. 밤에 보니까. 아. 직접 하신가요? 네. 한 땀 한 땀. 아. 그렇구나. 분위기가 탁 살더라구요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밤에 이제 고기 먹으면서 우리끼리 힐링하는 거죠. 안돼 안돼 안돼. 저 집 부서지는 것 같은데. 어어. 잠깐 끌게요. 아. 아. 식인종이 부순 게 아니고 직접 부신 건가? 식인종이 부신 거 아니야? 공파 껐어요. 네. 꺼야 돼. 부셔졌다. 야 이거 어떻게 수리하지? 안되겠다. 집에 가봐야겠다. 느낌이 안 좋아. 어? 한쪽 귀띵에 날아갔어. 이거 어떻게 부... 덜덜덜. 덜덜덜. 아. 큰일났다. 하하하하. 누구네 집이야. 누구네 집. 하필 또 제일 이쁜 집이 그래됐어. 이거 어떻게 하지? 하필. 핀님 집 부서진 거 아니야? 아. 핀님 집이에요? 응. 보러 가야지. 보러 가야지. 보러 가야지.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어. 아 이거 사냥을 갈 수가 없네. 이거지. 하필. 한쪽 벽이 날아갔어요. 이렇게. 오픈형으로. 하필. 하필. 이거 좀 연결하고 베란다 만들면 되긴 되겠는데. 하필. 하필.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누가 부쳤어. 하필. 식인둥이 부셔. 식인둥이. 이거 벽. 이거 이거 연결할 수 있지 않아요? 하필. 되긴 되는데. 예. 누구 집이에요? 여기 핀님 집이에요. 아. 요 앞에 계신 분? 아. 그럼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죠.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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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부서져. 교회 부섰어요? 아직 교회 있네. 어 교회도 있었어요? 어. 어 어제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음. 아니 한 번쯤 만들어보는 것도 좋죠. 예.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부시러 가자. 네. 그러면은. 여기. 교회 부지죠. 아. 행글라이더 이륙장 이거 제가 부실게. 지금 킬게요. 네. 부작. 부시작. 아. 스트랩 센스로 했는데 좋다. 오케이. 끝. 벌써 부셨어요? 네. 빠르다. 좀. 아니 그 모드를 좀 이용해서 금방 부셨어요. 불안해서. 껐어요 껐어요? 네. 됐어 됐어. 어 저기 새로운 거 한번 오셨다. 하이. 인종이 들첨하고 계시네. 그렇구나. 그래서 어제 나 렉 걸려가지고 안 움직였구나. 음. 아. 그랬죠. 네. 어제 렉 걸려가지고 멈췄거든요. 그나마 서버 인원은 다섯 명으로 제한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너무 렉 걸려가지고요. 또 너무 많으면 정신없잖아요. 오순도순 살짝. 그렇긴 하죠. 근데 많은 게 또 재미있는 게 꼭 사고 치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거든요. 음. 어제처럼. 어제 그분은 좀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하하하. 나 왜 안 움직여지지? 아 아니구나. 버튼 잘못 누르고 있었네. 네. 이 방은 뭐 엔딩도 보고 다 하신 거 맞죠? 네. 100일 넘어가지고요. 할 게 없겠네. 그러면. 얘는. 어. 그거 혹시 만들었어요? 이게. 그거 뭡니까? 방안복. 방안복? 안 만들었으면 같이 사냥하러 가시죠. 그거 저도 만들러 갈 건데. 설산 쪽에. 네. 방안복이 어디에 뜨죠? 만약에 있으면. 아니. 동물로 잡아서 만드는 거예요. 제조하는 거. 아. 그거 가죽 있잖아요. 토끼 가죽이라든지. 뭐 사슴 가죽 하나 띄우고 한번 보세요. 네. 방안복 나오죠? 나 실수로 가죽 입었어. 아. 아. 바보. 노구리 하나에다가 멧돼지 4개. 사슴 6개. 토끼 하나. 여기 사슴이랑 토끼 가죽은 많아요. 이제 멧돼지랑 너구리 잡으려면. 어차피 설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어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좀 잡아보겠네. 갑시다. 네. 저장 좀 하고요. 네. 좋죠. 혹시 모르니까. 네. 그게. 방안복이 저는 있는 이유가. 이렇게. 갑옷을. 한번. 덕지 덕지 입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걸 벗을 때 조금. 말이야 말이야. 네. 같이 가야. 난 사냥하고 싶었어. 응. 갑시다. 네. 고맙네. 다 같이 가는 분위기인가. 응. 오. 설산 쪽쪽이니까. 무조건 북쪽으로 가면 되요. 네. 어. 길을 잃었다. 여기서도. 어디 갔어요? 아. 잘 안보여. 네. 아이디 잘 안보여. 직진 직진. 네. 원래 오보 지방이에요. 아. 그랬죠. 지코방이요. 그랬죠. 이거 타고 못 가나? 우리 그러고 보니까 이거 행글라이더 한. 인당 한 명씩 있는데. 어. 집에서 행글라이더 갖고 올 거야. 근데 이거. 뭐지. 무한비행 하실 수 있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다. 응. 그냥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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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비트님이랑 저랑 똥손이라 안 돼요. 아. 저도 못 해요. 얘기만 들었지. 아. 다행이다. 그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거 해봐야지. 잠깐은 재밌던데요. 어. 예. 아. 나 그 꼬꾸러질 때 얼마나 웃겼는데 습관적으로 W를 누르니까 자꾸 땅으로 꼬라박더라구요 맞아요 맞아요 습관이 무섭다고 자꾸 땅으로 저기 중간에 우리 집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서 밥 좀 먹고 가죠 아 건물 진짜 많구나 거기서 밥이랑 물 좀 먹고 가요 네 아마 저기 노란색 떠져 있는 게 집인 거 같은데 전 오버레이를 꺼서 제가 따라갈게요 그냥 아 끌 수도 있구나 예 그거 보기 싫잖아요 막 사방에 예 그거 오버레이 끄기 하면 돼요 오 고맙해 길은 대충 외우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끄고 다녀도 돼요 아 그렇구나 오 여기도 야 딱 누가 봐도 방장님 집이구나 여기서 물 좀 드시고 밥 좀 먹고 한밤중에도 길은 잃을 일이 없겠다 진짜 여기도 밤에 뷰가 장난 아니게 예뻐요 아 그럴 거 같네요 딱 봐도 이렇게 아 근데 이거 고기 다 상한 거 같아 시꺼메 고기가 너무 시꺼메 그치 시꺼메 그래도 배 찬다 아 나 버리고 저걸 바꿔야 되겠다 시꺼메인데 이거 좀 찝찝한데 고기 있지 너무 찝찝한데 아 넓으면 되는구나 넓으면 되는구나 널어놓고 바꿔야지 헐 방금 사람 다리가 못 번쩍 이렇게 갑시다 가자 가자 이게 방장님 또 집 짓는 특징이 있네 한쪽 벽은 항상 튀어 놓네요 이렇게 아 네 뷰 보려구요 음 뷰 때문에 저기 불빛 뷰 진짜 이쁘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창문으로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느낌이 달라 음 디테일이야 디테일 아 그니까 건축은 어차피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돼 다들 스테미나가 내가 많이 딸리네 아 운동 좀 하셔야 돼요 평소에 평소에 운동 부족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 뛰어 뛰어다녀야 되는데 네 제가 확실히 방향이 빠르네요 어 저 와 튕겨나가네 이거 와 여기 팔 쐈는데 튕겨나갔어 진짜요? 응 얼굴에 얼굴에 써봐요 어? 그렇네 안박히네 신기해라 아싸 두꼴 화살 어 여기서 끈이나 얻어갈까 연료통 여긴 없었죠 네 아우 앞이 살았어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가방을 열고 응 첫째 장관은 우선 꺼낸 다음에 네 천을 조합하기 위해서 우클릭하면 올라 손수근 위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걸 전부 다 올리고 서른개 이상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가방을 닫으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보면 서른개씩 증가가 됩니다 그걸 반복하면 한번 해보세요 약간 버겁니다 이거는 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손수근 위에다 철제 장관을 장관을 먼저 깔고 응응 천을 전부 다 올려보세요 전부 다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한번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방을 닫고 이제 들어가서 천을 확인해보면 개수가 서른개 늘었을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서른개씩만 올리면 돼요 서른개 이상씩만 그러면 계속 늘어나요 네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숫자를 안봤어 처음에 다시 해보세요 예 헐 늘었어 소름 그러면 이제 로프 만들 때 이제 굳이 이제 구애를 안받겠죠 아니 우리 우리 방은 다 버그쟁이들이야 아니 이제 오래 하다보면 다 아니니까 국민버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아 알면 안되는 버그를 알았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질까봐 뭐 얘기는 잘 안하시는데 어차피 알게 되어있어요 왜 빨리 갑시다 네 빨리 갑시다 으응 아 진짜 스테민이가 떨리네 왜지 어? 감염된거 아니야? 잠깐만요 네 확인해봐요 네 아닌데? 아 이 남자분들이 더 느리시구만 아이고 원래 그 섭의 최강전은 방량이에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네 100위를 넘게 산 오래 살면은 이게 스탯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힘이랑 그런게 올라간 조건이 있거든요 어 나 처음 알았는데? 그 생존 가이드북 열어보면은 능력치 항목 아시죠? 이렇게 반달 모양 아 나 그런거 한번도 안봐가지고 예 그거 한번 열어보세요 있죠 네 힘 45 그 생존질수가 며칠로 나와있어요 이게 어딨어요? 왜 안보여? 아 98일 18일요? 네 한번 죽으셨네 그러면은 98일인거 보면 아 98일 아 98일이면 아 나 전 잘못 들었어요 18일로 들었어요 오래 사셨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이성있고 힘있고 체중있고 활동력 있잖아요 어디있냐? 음 음 방어력이 620이네 아 이거 입어서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활동력의 힘 어 트위바고 0%에요 네 저도 0%입니다 활동력은 많이 돌아 이동하시면은 자연적으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스태미나 이제 소모량이라든지 스태미나 최대치가 늘어나고요 힘은 그 칼같은걸 근접 무기를 많이 쓰시면은 힘 수치 올라가서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아 이런것도 있었구나 이거 되게 디테일있는 게임이었네 네 나름대로 스탯이 있어요 이렇게 아 디테일이 쩔어요 활동력 30에 힘이 28.7이라고요? 나 힘 58인가 그런데? 저 힘 20에 활동력이 21이에요 음 그러니까 수치가 개인마다 다 사람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아 힘 45 활동력 50 오 힘 45 개기면 안되겠네 거의 이루와 오 근데 두배야 어 우리 여기서 밥먹을까? 네 그래요 물 좀 피워주시오 거기다 놓고 왔어요? 벌써 이겼어? 아니 말린 고기라서 데퍼먹는 거예요 말린 고기 들고 있으면 안상이에요? 오래 있으면 상하죠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너무 오래 놔두면 상해요 근데 대부분 상하기 전에 먹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생고기는 얼마나 있으면 상해요? 저도 잘 몰라요 아니 우리 오늘 사냥에 갈 거니까 혹시 집에 가기 전에 상할까 봐 아 그 정도까지는 금방금방 상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냥하는데 시간이 좀 현실 시간으로 한 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잘 안나오거든요 아 지금 난이도가 어떻게 되죠? 그냥 노멀이에요 노멀이에요? 아 그러면 좀 많이 나오겠네 하드 너무 힘들더라구요 하드 하다가 그냥 이걸로 다시 바꿔갖고 애들이 너무 안죽어 조금 있으면 하드 서바이벌 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워서 안돼요 그거 뭐지? 시킨종 헤드샷 넣는 건 아시죠? 활로 헤드샷 넣으면 한 방이 죽거든요 그거를 하기 시작하시면 전투가 재미있어 지면서 쉽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에임이 그지야 그러니까 이제 재미 삼아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터득이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접기 전엔 에임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오버워치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으실 건데 아 노노노노 맨날 욕먹어요 야 저거 막 이러논데 맨날 저는 입구컷 당해서 입구컷 친구들하고 시작했는데 아 넌 안되겠다 그냥 여기서 바로 바로 버리던데요 뭐뭐뭐뭐 필요하죠? 토끼들이 많아 예 그니까 이어서 우선 잡을 거는 그 멧돼지 가죽입니다 저희가 구할 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이게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 따라다니면서 이제 멧돼지 잡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멧돼지는 여기 밑에 있지 않아? 밑에서 많이 봤는데? 설산에도 있구나 주호 서식지가 설산이죠 주로 많은 데가 어? 여긴 어디야? 아 너무 위로 올라왔네 어 이게 호수가 아닌 너구리다 재수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귀한 거 귀한 놈 잡았다 오오오오 뛰는 게 더 빨라 이거를 요즘 해도 되는가? 같이 뜯으면 이게 동시에 벗겨지는가 모르겠네 진짜요? 예 하나 둘 셋 동시에 잠깐만요 가죽을 뜯어보죠 하나 하나 둘 셋 됐어요? 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되는구나 고쳤구나 이거 고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그리고 설산에 이게 겁내실 필요가 없는게 이거 3초인가 한 4,5초 제자리에 서서 안 움직이고 있어야만 추위 피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시면 추위 피해를 안 입어요 아 그런거에요? 예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몰랐네 어 사슴이다 그냥 계속 움직이면 괜찮아요 사슴 잡아 어 사슴 잡았어요 오케이 굿 이거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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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돌림 뜨세요 우리 사슴이 있어 어 나 이상한거 들고 있는데? 아 사슴머리 들고 있네? 아 저기 우선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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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가시죠 예 여기 아닌가 보다 아까 들어왔던 사람? 누구였지? 기억 안나는데? 아이디? 애플인가? 아 아닌데? 청사제? 이게 뭐에 뭐죠? 아 뭐 무슨 5,6 그 사람이요 어 아 진짜? 응 설계하는거 다 좋아 설계한거는 아무나 지울 수 있으니까 예 아 진짜? 그래 오케이 네 어떻게 확인해요? 이게 아이디 뭐였지? 껌판은 꺼져있잖아 지금 맞죠? 응 꺼져있어 그나마 다행이네 켰다가 테러 당하면 큰일나 인종이한테 우리 지금 집에도 없는데 아 여기 앞에 또 노구리 저는 하나 먹었어요 다른 분 드세요 이제 네네 그니까 여기랑 아까 잡은 데 있죠? 요 위에 호수가랑 이 자리랑 노구리 나오는 위치거든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항상 여기 나옵니다 추워 술 먹었는데 추워 노구리를 잡았으면은 이제 멧돼지 잡으러 가야겠네 아 근데 걔 아이디가 뭐였지? 나중에 그거 오면 출방하면 되지 차단해야겠다 아이디 뭐지? 이건 스크롤키가 없어서 불편하네 어? 채팅창 스크롤키로 안되죠 이거 스크롤키가 뭐예요? 그 위로 올리는 거 채팅창 아 스크롤? 아 없죠 여기 네 그거 안되죠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니까 그래서 문제네 나 토끼 나 토끼 이 신발 신었어요? 나 좀 봐줘요 여기 앞에 멧돼지 우와 우와 한번에 죽였어 뜯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멧돼지가 하나 나오고요 이 근처에서 나오는 위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거기 이제 안 먹어져 그리고 이제 설산 사냥 하실 때는 뛰지 말고 그냥 걸어 다니세요 왜냐면 동물이 놀라서 도망가니까 쉬우니까 됐어요 예 이쪽 라인 따라서 이쪽으로 걸어 갑시다 어디갔죠? 불 튀어요? 추워서 안 얼어 죽어요 가죽 잡다가 짚다가 얼어 죽겠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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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몸 녹여 하하 따뜻하쥬? 네 네 불 마사지 어 몸 다 녹였어 불 불 불 불 마사지 하하 불 마사지 갑시다 오버싱 다시 이제 비행기 저 좀 들렀다 갈게요 저 아이템들 먹기 그래요 두 분 들으시고 오셔요 아니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되요 그쪽 라인으로 어 난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 어 다람쥐다 다람쥐 피로 올라가는 길을 모르겠네 어두워서 여긴 맞어 계속 엉뚱한 데 데려가는 거 같은데 내가 하하하하 아 맞네 어차피 물이 심심했어 여긴 여 비행기 근제에 쓰는 토끼 토끼 사냥하면 됩니다 여있네 토끼 아니 난 토끼 필요없어 예 오케이 그럼 패스 토끼 많아요 지금 예 그 토끼 얘기한거 아니야 비트님 토끼 가족이 많다고 한거지 하하하하 우리집에 살고있는 토끼 말고 비행기 어디있어요 잡았다 저기 비행기 앞머리 끊겨져있는거 같은데 네 빅성 이제 플레어건 좀 먹고 갈게요 비트님도 여기 안왔잖아 플레어건 먹어 아 여기 아무도 안왔어요 아직? 아 오케이 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밑에 있었는데 맞아요 아 오래된 유저시구나 그거 기억하시는거니까 난 더이상 먹을 수 없구나 우리 밥좀 먹어 배고파요 오 오히려 다이어트를 안하시네 허거운 날 배고파 이거 고기 안먹고 풀만 먹으면 살빠지는거 살도 빠져요 진짜? 살도 빠져요? 예 캐리? 체중이 떨어져요 예 대박 체중이 떨어지면 속도도 빨라져요 대신에 또 아 뛰는거야? 예 그리고 대신에 힘이 약해지고 아 몸무게는 없네 몸무게 있잖아요 있어요 어디요 어디? 어디 어디? 체중 있잖아 체중 어디 어디 어디? 205 예 체중이라고 있잖아요 이성 밑에 어 나 감염 됐네 어 그럼 빨리 드세요 그래서 배고팠구나 알로에 찾아서 치료하래요 예 알로에 드시면 돼요 없어요? 알로에 있냐? 잠깐만 어 없어 아 여깄다 여깄다 알로에 베라 이거 먹으면 돼요? 예 그래요 예 먹었다 응 그래서 계속 문제가 있었구나 아 그래서 자꾸 배가 역시 배고픈 사람이 계속 배고픈 문제가 있는거야 해충이 있든가 데미지도 그렇고 많이 줄었을건데 그러면 아 그랬구나 아니 음 이제 정상이다 네 식인종과 전투를 하면 피를 뒤집어 쓰잖아요 응 그걸 이제 일정량이 되면 이제 감염이 된대요 안 씻었나봐요 씻은 줄 알았나 그쵸 예 예 사람이 이제 모르지 좀 청결해져요 여기 흰토끼는 데리고 가면 그 노란토끼로 바뀌더라구요 예 그렇구나 예 저도 그게 아쉬워요 흰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니까 너무 귀여운데 응 여기 밑에 멧돼지 많던데 한 마리 나왔군요 몇개 필요하나 몇개 필요하나 몇... 저... 저... 저 모양이 뭐지 그쪽에... 여기로 가해있는 멧돼지 있는게 멧돼지가 4개 필요한거에요? 네 4개 오케이 거진... 설상 끝에서 끝까지 움직여야 될거에요 아마 그... 여기 흰 눈이랑 그... 풀이랑 경계선 있잖아요 사슴이다 임종이 옆에 사슴 한 대만 더 맞췄는데 와 사슴 진짜 빨라요 아... 인용이 잡는게 사슴 잡는거에요? 응 아... 사슴 엉덩이에 지금 화사에 꽂혀있어 아 잡았다 사슴마 고마워 착한 아이 더이상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미안하다 오 사슴 또 있어 헤드샷 오 머리에 맞은데 안주고 아 이거 사슴한테 미안하네 가진만 가져가고 인간은 나쁜 동물이야 미안하다 나도 없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여기 또 있다 아 놀라서 도망가네 두 방이면 되는구나 투창은 한방이에요 한방 어떤거요? 투창 투창 석궁? 투창 투창 투창은 뭐지? 네 나무창 던지는거에요 네 아 대박 아 한방이구나 네 사슴 몇개였지 여섯개? 집에 꽤 많이 있을건데 네 이제 멧돼지를 잡아야 되죠 네 이제 멧돼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근처에서 멧돼지 나옵니다 여기서 어? 발견 오우 나도 만나러 가면서 찾아볼게요 네 잡았어 네 뜯으세요 여기 네 어차피 같이 만들어야죠 여기 이쯤에서 하나 조금 더 올라가서 하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또 새로운 분 오셨구나 또? 너몰은 어 몇 대씩 두 마리씩 안나오나? 너몰도 한마리씩 밖에 안나오는 모양이네 저 밑에서 찾아볼게요 이게 흩어져야 겠습니다 예 거기 나오는 자리 맞아요 더 가면 안되고요 예 밑에서 몇번 본적이 있어가지고 아 아 맞다 맞다 예 근방 근처에 이제 리젠 되니까 예 이 근방이 있긴 있습니다 어 여기 앞에 있다 오 오 잡았어 오케이 이제 다시 고 백 빼갑시다 이제 없어 네 저쪽으로 갑시다 이제 또 나오라는 애는 안나고 인종이만 나와 아이씨 방금 우리가 두 마리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있으면 리젠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 비워줘야죠 어 오케이 오케이 거기 있어요 갑니다 오케이 어 또 나왔다 노멀이라서 많이 나오네 아 그렇구나 나도 봤어 야야 해피 무빙 잘하는데 세분을 피해서 우와 대박 그렇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4장 몇 대지 4장이요 근데 7장 있어야 될거에요 아마 창 주머니까지 만들려면 예 창 주머니 여러개 만들어놓고 이제 투창을 할때 아 계속 던질 수가 있죠 이렇게 오 좋은데 네 소렴용으로 좋고 전투에도 좋고 도렴벤이 잡을때 데미지가 투창이 제일 세잖아요 그러니까 대박 몇번 탁탁탁 던지면 두개번지 새가 식인종 먹고있어 진짜요? 아 사슴이다 반비야 이리와 세 명이서 일곱장 다 모으려고 하면 어이구 터 나오는데 스물 한장이네 사슴 진짜 많이 나온다 여기 네 사슴도 많고 멧돼지도 많고 푹 사슴은 안잡아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아 아 인정이는 말 왜 펜클럽인거? 펜클럽인거? 으 쓰읍 자생패닉이 뭐이네 흫흫흫흫 에 아유 안잡아 아유 유혹하지마 너 안잡아 네떼지만 잡을래 우린 필요없는 살생을 하지 않아 아니 어 여기 있다 네떼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두 마리가 나온다는 얘긴데 결론적으로 두 마리씩 나오니까 네떼이 한방이 죽네? 예 아 투창으로 잡았어요 나이스 아 그쪽 오 보고 배웠구나 네떼이 하나 또 잡았고 어 여기 한마리 두마리 오케이 발견 야야야 이루와 이루와 안 때릴게 고짓말 알겠지 이렇게 오케이 안녕 그럼 여기 두 마리 다 잡으면 택이네요 음 그럼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제가 한마리 잡고 방장님 한마리 잡고 두 마리 다 잡았네 여기 전 두 마리 더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두 마리 밖에 안 나올 건데 이제 아까 그쪽으로 다시 또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몇째째가 진짜 갭체수가 적구나 예예 진짜 맞아요 예 그래도 잘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하드서버 같은 높은 난이도에서는 혼자서 해도 막 한 시간 이상씩 여기서 헤매야 돼요 아 저희 하민중 집은 비행기 근처에요 아 여기까지 뛰고 계신가봐 어머 내 앞에 계신데? 내 앞에 있어 같이 사냥해야지 어쩔 수 없다 이제 깜짝 놀랐네 앞에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 가지고 도끼질하고 있어 가지고 오 용감하신데 도끼 하나 들고 여기까지 오시다니 아 그러게요 진짜 대견하다 아 사슴은 너무 많아 사슴은 이제 그만 아 사슴 죽이고 계셔 사슴 죽이고 계셔 사슴도 이게 토끼처럼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거 쳐서 이렇게 사육되면 참 좋겠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된다는 줄 알고 아 그랬으면 벌써 내가 진짜 키웠을 텐데 맞죠 너무 귀엽잖아요 네 낚시도 하고 그런 것까지 컨텐츠 들어가 있으면 진짜 대박 게임인데 낚시는 하면 되죠 이제 투창 낚시 어 그럼 나 그거 나중에 알려줘요 이거 하고 그냥 투창 던져서 잡는 거죠 이제 고기를 던져서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창으로 이렇게 뚜까뚜까 잡는 줄 알았지 그러면 이제 좀 재미가 덜 하고 이렇게 아 사슴이 너무 많다 그렇죠 사슴 진짜 많아 네 진짜 많네 진짜 목도 마르네 음 이게 또 게임을 또 나름대로 또 즐기시는 분들은 여기 식물도감이랑 동물도감 있잖아요 아시죠 네 네 그거 찾는 재미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거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예예 예 예 예전에 무슨 풀이지 내 그 풀을 못찾아가지고 내가 진짜 와 전 맵을 돌아다녔는데 와 자기 할말만 해 뭐 물어보면 대답도 안하고 아 누가 물어봤어요 예 08님이 천 달래잖아요 아 배고프냐고 물어봤는데 동문사답게 아 저 분 디코에 안 들어오셨구나 비트님 앞에 시경종 조심 인종이 뛰어간다 디코를 하게 되면 하는 분이랑 안 한 분이랑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게 좀 아쉬워요 어 인 떨림은 어디 계시지 안 보이네 여기 설산이여가지고 아이디 안 보여 아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멀리 있어요 저 아 멀리 있구나 예 멧돼지 혼자 잡으려고 지금 왔는데 예 안 나오네요 볼 받았어 아 나 저기서 멧돼지하는데 저쪽 다시 가봐야돼 니트님 일로 와봐 이쪽에서 멧돼지 봤어요 아까 툭툭툭툭툭툭 툭툭툭툭ARRY 퍼보 아 오키오키구나 아 오키오키? 오키 0으로 쓰면 되잖아 왜 한글로 쓰고 있어? 힘들게 습관이죠 그것도 쟤 겁나 뛰어다녀 저기 원신이 겁나 뛰어다녀 와 쟤 달리기 5초도 안될 것 같아 쟤 진짜 빠르다 아까 여기서 봤는데 뛰고 5마리나 있다고요? 내 뒤에도 있다 오 멧돼지는 리젠이 안돼 큰일났네 야 그렇지 헤드샷 오 헤드샷 좋아요 아 저쪽 난리가 났는데 인종이 때문에 저 동네 난리가 났네 어 불화살은 만드시는거 아시죠? 도가살도 만드는거 아시죠? 도가살 도가살이랑 다 도가살도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만들었었는데 이게 좀 다르긴 달라요 잘 모르겠더라 도가살은 도가살은 맞추면은 녹색으로 완전히 오크처럼 변하잖아요 이렇게 셀프처럼 예 여기 공속이랑 이속이 느려지거든요 애들 행동력이 느려져요 아 그렇구나 독 걸려가지고 예 네 그리고 약간의 도토뎀이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 들어가고 아씨 내 화살 내 화살 오오 헤드샷 우연 우연 헤드샷 저도 예전에는 이제 불화살을 주로 썼었는데 야간에 쓰다보니까 시컨게 타버리니까 돌이 안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가살로 바꿨죠 아 아 아 으쨰 다시 밥 밥 먹을까? 이번에 내가 고기 구울래 같이 움직이되니 그래 밥은 얻어먹겠네 아니 나 지금 고기 구웠는데 이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자 고기 구웠는데 인종이 고기 구웠 아씨 고기 다 구워놨는데 인종이가 뒤엎겨있어 이거 골라먹어야 되겠다 잘 골라드세요 예 내가 4개 넣어놨어 누가 퇴체했는데 방금 박집 너비 는 탓 착하다 착해 노블리스 노블리제 흐흐흐흑 관심 없어 ㅋㅋㅋㅋㅋ 네 방장님 멧돼지 것 같으세요 한살만으로 먼저 입어야하니까 몰아주기 내 떼지 왜 안 갚으지? 잠깐만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오케이 그럼 만들어 입으세요 먼저 가죽 집에 있어요 사생가죽 집에 사생가죽이란다 토끼가죽 집에 있어 토끼가죽 하나면 되잖아요 토끼가죽 하나면 되요 아 그래요? 네 토끼가죽 하나면 되요 사슴 6개에다가 아 그러네 토끼 드릴까요? 사슴도 일부러 다 안 모았는데 저 사슴도 있어요 이게 가죽이 넘쳐가지고 사슴 드릴게요 만들어 보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네 네 만들어 보자 아까 노구리는 드셨을거고 네 노구리 46개 천이랑 이런다 실수로 이상한거 만들까봐 두렵다 아니 안괜찮아요 이상한거 안 만들어져요 토끼 노구리 끈 그럼 뭐였지? 폰 2개 천 2개 천 2개 어때 어때 나 어때? 이뻐요 동굴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 그거 진짜 힘들었는데 나 살 만들 때 너무 무서워 잠수복부터 먹어야 되죠 이렇게 모든 날 먹으려면 어 맞아요 저장하는데가 없어요 여기 저장하는데가 없어요 만들어야 돼 임시거처 어 그 아이템 복사 이게 공식적으로 쓰시는 겁니까? 난 안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써도 되는 거구나 원래는 우리는 안되는데 갑자기 우리 재미나게 게임합시다 응 응 공수 그만 그만부리고 응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하고 있어요 그렇기도 너무 힘든거는 하셔도 돼요 한두 번 정도야 이제 몰래 몰래 해줘 아무도 모르게 나는 나는 한 땀 한 땀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응 갑자기 제가 막 제조석 제조석을 막 여러 번 하고 그러면 의심을 해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밤이 되었네 우리 집을 이틀이나 비웠어 하하하하 한 개만 잡고 가요 오케이 알았어요 응 나머지는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모자르면 집에서 만드면 돼 자난복 만들어유 58님도 입고 올래요? 네 방금 디코에 어유부종 님이 누구? 누구 들어왔어요? 네 어유부종 님 누구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네 처음 뵙는 분이에요 어 들어오신 분이면 여기 왔던 분이겠죠 어 반갑습니다 네 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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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라 하시네요 친 친 정벌이 마세요 친 추 보냈으니 받아 주세요 아 이 돼지들 또 밥 먹고 있네 하하하하 방금 밥 먹었잖아요 왜 또 구웠어 상할까봐 구웠나 상할까봐 구웠나 어 어뢰님인거 같은데 우리 방이 너무 사람이 적다 우리 방 비공개로 다시 팔까요? 아 네 그거 원하시는대로 하세요 예 그럼 여기서 저장해도 되죠 일단 멧돼지 하나 잡고 집에 가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헤쳐보죠 여기서 저장하면 안될까요? 아 그럴까? 그럴까요? 네 저장하고 잠시만요 멧돼지는 얼른 잡죠 그러면 제가 한번 잡아올게요 가서 어 저는 이거 디코 보내드리고 올게요 네 아 게임에서 보낼 수 있는데 바로 게임 키고 친구 그분 아이디 숫자가 뭐였죠? 0818인가? 아이디가 뭐죠? 어 그 잠깐만요 저분 아이디 뭐죠? 0818 YJW088 아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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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소 보냈다고 말씀해주세요 네 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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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지 잡자 여기는 맨날 초승달이야? 고름딸 안 뜨나? 어 어 그런건 생각 안해봤는데 초승달인건 어떻게 알아요? 보여요? 지금? 지금 하늘 봐봐요 음 어 그렇네 어 야 저거 확인해봐야 되겠다 보름달이 혹시 되는지 궁금해 맨날 볼때마다 초승달이여가지고 사슴 그만 죽여 사슴 그만 죽여 사슴 많아 집에 가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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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떼지가 안나온다 야 아 이것도 그래요 운 좋네 ㅋㅋㅋㅋ 쟤 잘 살거에요 아니면 일단 저장하고 나갔다올까? 아 맞아요 그러면 이젠 되겠다 바로 오케이 그런게 낫겠죠 예예 핀님 저장 좋은 생각입니다 다들 저장 방 다시 팔께요 네 반갑습니다 양진님이세요 네네 네 제가 소비좀 키울께요 네 인돌리 먼저 와요 아니 아까 저장해놨잖아요 아 상관없구나 내가 저장하면 되지 네 다들 저장했죠 네 저장합니다 네 화장실 가실뿐 화장실 갔다가 오세요 비공개로 팔께요 네 커피를 한잔해야 돼요 이 그렇죠 우리 동쪽 뭐해 해 네 평화에서 숫자 7로 하겠어 네 핀님이랑 필름이랑 7명 4명 인살림 이거 누구였지? 아비 나머지 분들 알아서 들어오세요 일단 일단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무서운 소리 나냐? 들어오는데? 겁나 무서운 소리 나는데? 음.. 시킨정이 울어요? 한 1,2분은 렉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맞다 동시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 맞네 건물 많을 때는 안 움직이게 되더라구요 네 한 명씩 들어와야 되는데 아 저기 깜빡했네 쟤 나갈게요 잠깐만요 나갔다가 방장님 이제 안정화 되고 나면 우리가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와야 돼 아 지금 이거 로드중이라서 그런 거구나 네 로딩렉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안 쓰는 거 부시자 안 되겠다 저기 바닷가에 안 쓰는 집도 그냥 부셔야겠다 바닷가 그 집 너무 이쁘던데 아깝던데 그거 말고 그 옆에 저희 애들이랑 제가 만든 집 또 있거든요 집만 세 개라서 집 부자 건물주 건물주 근데 비어있어 집이 제가 안나가네 바다비 보려고 지워놨는데 그니까 그거 뭐야 그 뭐지 그 부두 그 뭐지 그 뭐야 배도 있고 절벽에 붙여서 나온 거짓말 배도 엄청 많아요 지금 그것도 좀 줄일까 배도 세 개나 있는데 그게 집이 참 느낌이 있더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흥미가 있더라고 보니까 랩 좀 덜 걸리게 하려면 옵션 숨 봐야 되죠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래요 화면은 조금 도우면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못 불러왔나봐 안 움직여져 옵션을 뭐 어떻게 하시는데요 뭐 기본 처음 깔려있는 그대로에요 음 그래픽 여기서 좀 조정할 수 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음 제일 많이 선보는 게 이제 멈췄어 어레님 들어왔구나 어레님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나 멈췄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4명 들어와 있어 가지고 나 멈췄어 예 우선 다른 분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방장님이 끝나고 나야 우리가 한 명씩 들어가는 게 그게 더 빨라요 결국에는 다 나가 어쩔 수 없어요 나 혼자 입고 싶으니까 네 그나마 디코가 되니까 이제 우선 소통이 되니까 괜찮은데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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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어 됐어 어 다 나가니까 됐어 다 나가니까 됐어 예 그렇죠 다 되죠 예 이제 한 명씩 들어오세요 예 다른 분 한 명 들어가세요 전 마지막에 들어갈게요 신기하다 나가니까 완전히 깨끗해졌어 짱 신기하네 들어오십시오 아무도 안 들어와 서로 눈치 보고 있어 누가 먼저 들어갈까 눈치 게임 그러면 여기 뭐야 지금 여기 순서대로 와죠 이게 디코방의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제가 두 번째 들어가면 되겠네 어레님 먼저 들어왔네요 네 밥 먹자 아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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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내 눈앞에 뭐 있었는데 어 씨 뭐야 어 무서워요 빨리 와요 무서워요 오케이 이제 저 두 번째 들어갑니다 네 이거 귀신이야 뭐야 겁나 무서워 덜덜덜덜 덜덜덜 덜덜게 08님은 안 들어왔는데 아까 그 숫자님 제가 한 명씩 한 명씩 하자고 지금 숫자님만 들어오면 끝인데 아 그래요 응응 나왔어요 오케이 저도 들어왔습니다 예 식사들 하셔요 오케이 아니 아니 꿀맛이 내 방 밥 먹고 나갔던 것 같은데 금세 또 배가 고프네 왜 그러지 됐다 네 저도 완료됐어요 얘 들어오세요 다음번 응 다 들어왔어요 아 이게 우리 일곱 명 해도 모자르는구나 이제 여덟 명 풀로 가야되나봐 야 그러면 진짜 관리 빡시게 해야 되겠다 그러게요 응 이제 어 아 저장하는거죠 깜짝 놀랬다 와 저장하면 렉 걸려요 예예 우리가 렉 걸리거든요 아 나 처음 알았어 어 혹시나 몰라서 저장했어 응 어 하도 날려먹은게 많아가지고요 저장순이가 됐어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거 좋아해요 잘해주시는거에요 가자 이제 가자 가자 멧돼지 잡으러 가자 어 리전 됐을려나 멧돼지 됐죠 이제 백프로 됐죠 예 어 오케이 오케이 수풀에서 차 한잔 하자는데요 수풀요 어디 네 어뢰님 집 어제 만들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멧돼지 잡고 놀러 가겠습니다 집들이 가겠습니다 예 집들이 선물은 뭘 들고 가야되지 어 그러게 어 어 어 자연파괴 금지입니다 우리 자연파괴 금지에요 어 멧돼지다 멧돼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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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뒤에 쫓아왔는데 멧돼지가 뭐야 뭐야 내 뒤에 있어 잡았다 잡았다 잡으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오케이 고기 좋아 갑시다 어 한마리 더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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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저거 내꺼 이어 온거 이거 어 인돌린 것도 다 가지고 가는게 낫지 않을까 아니요 저는 한참 오래 걸려요 난 저는 시간 많으니까 이제 혼자서 천천히 하려구요 네 자 이제 집에 갈까요 그러면 예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사냥터는 솔직히 1인용 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힘들어 음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죠 네 어 아침이 밝아왔다 들어가요 고개를 들어주세요 어 등껍질이 없네 아 미끄린 듯 타야 되는데 아 아쉽다 등껍질이 없네 어 여기 인종이들 4마리 있네 내 앞에 어 어 저 주는거에요 오 땡큐 아낌없이 주는다고요 비트님은 아낌없이 주는 월 어 아니 뭐라고 할게 없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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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네 주춤 주춤 오 멧돼지다 하하 여 밑에도 나는구나 아 몰랐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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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아유 이것들이 웃지게 더 나들 느림보군요 나들 느림보군요 갖다 나 옷걸이를 부딪히 애들 겁나 뛰어다니는데 원없이 사냥했다 무지개 떴어요? 어 그러네 무지개다 어 떠있다 너 이리와 아 너머른 동물도 많이 사오는구나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우리집 지금 토끼 포화상태라구요 히님이 토끼 공장같다 그랬지 그거 다 번식시킨거에요 아니면 잡았으면 잡은 다음에 번식시켰어요 자꾸 잡혀가지고 또 넣고 넣고 하다보니까 전에 쌍무지개를 한 번 봤는데 아 진짜 아 진짜요? 거기서 그게 떠요? 예 진짜 현실같다 근데 진짜 잘 안뜨더라고 그게 저는 이제 예사로 생각했는데 그때 스크린샷을 못찍어놨어요 아깝다 아깝다 예 어? 내가 모르는 두루는 좀 알겠어요 야 참 화살 실력이 많이 죽었네 흐흐흐흐흐흐흐 세방이 죽였어 아이씨 상당히 안됐네 음 집을 많이 짓지 않아야되면 집을 하나 크게 지어야겠어 아 식인종기도 많네 아이씨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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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고파 왠이 허권나 배고파 이거 이 새 돼지 배고네 이 게임 이 시장 으흐흐흐흐 방금 밥먹고 왔는데 또 배고파 아잇 아이씨 집에 닿았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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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뢰님 좋았어요 어 이거 주차 잘 해놓으셨네 블루베리 맛이 참 좋네요 이거 의자가 잘 안보이는데요? 이거 블루베리 밭에 갇혀있는데 블루베리 아이고 뭐야 이거 화살을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뭐에요 자꾸 거꾸로 왔는데요? 됐다 됐다 아 이제 똑바로 왔네 회사퀸 뭐야 잠깐만 여기 꽂아둘데 있어요? 잘 보이지가 않네 여기 아 이거 꽂았을 데가 없다 이거 꽂았을 데가 없다 우리 같이 노래 들을 데가 없는데? 어린이 마이패스 깨장입니까? 자 안되겠어 여기 여기 어? 그냥 내려오시오 어이 어디다 꽂지? 꽂을 데가 어딨지? 자 어디다 꽂지? 꽂을 데가 어딨지? 아 그럼 아까 거기도 꽂혔겠는데? 좀 좀 좀 좀 좀 어 어린이 리듬 좀 타는데? 이거 어떻게 타는 거야? 그니까 춤추시는 춤 잘 추는 분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리듬 겁나 잘 타요 역시 흑인 소울 남다르다 남다르다 직접 꽂혀야 되는 건데 아쉽다 둠칫 둠칫 보여줘요 어린이 자 봐봐 이거 리듬 되게 잘 타요 어 비트님도 좀 좀 하는데? 춤추고 난리 났어 앉아놨다 일어났다 어 비트니 춤 겁나 잘 춰요 아 비트니 봐 겁나 웃겨 아 겁나 잘 춰 아 웃겨 춤신춘항 테이블에 올라가서 좀 해보세요 오오오오오오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오오 느낌 있어 오 어릴 때 좀 노셨군요 듬칫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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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불필까지 아 침나와 조명 조명까지 있어 대박 오 새도 와서 노래 부르고 어 새도 와서 노래 부르고 춥고 하하 겁나 잘 춰 하하 아 웃겨 어디 저렇게 잘 움직이지 아 아 진짜 웃기다 밥 먹자 우리 그것 좀 했다고 밥 먹어요? 아니 배가 고프네 물도 좀 마시고 비트니 저기 모자라는 가죽 집에서 가져가요 이번에 노래 좀 바꿔 볼까요? 테이프 이거 몇 개 더 얻어봐야 되는데 테이프 총 몇 개 있어 아 이게 진짜 신난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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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있어 나왔나 웃겨 아 뭐해 다들 난리가 났어 아 너무 웃겨 진짜 아 눈물 나 아 너무 웃겨요 아 겁나 잘 움직여 새들이 어린이 좋아하네 새들이 어린이 좋아하네 아 웃겨 됐어 뭐 이렇게 뭐가 많아 어 나 왜 또 배가 벌써 빠졌지 분명히 만 땅이었는데 식충이가 들어 있나봐 멀쩡한데 왜 이럴까 포만감 이게 자꾸 되지가 않나 계속 먹을수록 배가 커지나 그런 얘기는 못들었는데 뭐야 왜 이러는기야 돼지도 아니고 이건 고기 많이 먹으면 고기 많이 먹으면 반대로 살도 찌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그런건가 그러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자꾸 배가 고픈가 금방 빠지는데 다이어트하세요 다이어트 풀떼기만 먹어야 되나봐요 체질개선을 좀 하세요 안쓰는 집을 찾아봐야겠다 또 이거 우산 언제 세웠어 이 자식들 나 없는 사이에 그냥 우산 엄청나게 많이 세워놓고 갔네 우산 엄청나게 많이 세워놓고 갔네 여기 모닥불 다 부서졌다 어 여기 뼈 많이 숨겨놓으셨네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징그러워 왜요 왜요 안쓰는데 아구 마인하우스 좋다 전파를 잠깐 치워서 이거 끄셔야겠다 뚜씨 뚜씨 이게 쓸모없는거 부식이 있어요 우리의 렉을 줄이기 위해서 이건 누구네 집이었지? 이거는 여기는 안 들어오는거 같은데 이거는 부셔도 될거 같은데 이거는 부셔도 될거 같은데 이건 부쓰지 이건 부셔도 될거 같다 이건 부취지 lesson 부취자 좀 드러면 부취가 되네 타이틀 일단 부취가 되는거 같아 이 벽만 꽂히면 되요. 이 벽만 꽂히면 되요. 이 벽만 꽂히면 되요. 이거 몇 달 전에 만들어둔 건가? 됐다 마찬가지 다 붙였다 또 없죠 저기 건물을 왜 해놓은 건지 모르겠네 저기 건물을 왜 해놓은 건지 모르겠네 아 이거 잠시만요 또 없죠 저는 세대로 살래요 방 한 칸만 주세요 아무거나 골라 잠시 중 그래요? 알았어요 비어있는 거 아무거나 뭐야 저 집이 저 집인 것 같은데 선점한 거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어린이 거긴 내비둬야 돼요 남의 집이야 남의 집 토기집 토기집이라고 이분도 이렇게 토끼 사육을 하고 있네 몰랐어 남의 집 안 들어가 봐가지고 몰랐네요 남의 집 안 들어가 봐가지고 몰랐네요 남의 집 안 들어가 봐가지고 몰랐네요 하아 허 밑에 위치님은 어디 어디 안 보여 바다 옆에 저기 바다 옆에 다 보자 어디있지 으 아 아 아 아 거기 거기 바닷가 거기 거기 음 다들 기본적으로 뷰가 좋은 곳을 다 원하시네 원래 사람이 도시에 살면 이렇게 자연경관을 봐야 된대요 여기서 집에 오는 거 편해요 비트님 이거 타고 오면 돼 우리 동네 올려면 갈 때도 여기 여기서 내려오는 거 있더라구요 내려올 땐 이쪽으로 내려오고 여기 두 개 다 만들어져 있어 여기 뒤편에 또 밭 있을걸요 밭도 있어 여기 밑에 내려오면 고기도 있네요 오래된 고기 이거 이거 한 다섯 달 넘은 고기인데 다 여섯 달 된 고기에요 이거 다 썩었어 썩었어 석 달이다 고기 거기다 널어 놓으면 되겠다 여기 물도 있는데요 이거 좀 리모델링 해도 되겠다 위치를 비트님 이거 위치가 너무 동선이 좀 거시기에 밥이랑 물이랑 동선이 별로다 근데 여기 문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나가기 이쪽이 뭐 요새야 뭐야 이거 만드신 분이 자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왔다 갔다 갔다 하긴 편하게 문 하나 만드세요 자 이제 뭘 부숴 볼까 어 여기 또 피님 여기 바닥 해놓은 거 아니에요? 하다 만 거야? 나무 우리 집에 있어 나무 가져가요 우리 집에 나무 많아 썰매 우리 집 앞에 있어요 그 썰매 말고 우리 집에 있는 썰매 가져가 나무 담겨져 있던데 주인 없는 행글라이더 다 부수도 되죠 이거 우리 인원수에만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래도 되고 너무 많은가? 한 세 개? 세 개만 남겨놓고 부실까요? 아 그거는 이제 방장님 권한이니까 네 개만 남겨놓자 반으로 둘이 번갈아 쓰면 되니까 예 그럼 여기 해안간에 두 개 널브러져 있는 거 이건 제가 부실게요 그러면 네네 검파 켜 주셔야 돼요 아아 잠깐만요 켰어요 예 하나 부시고 오케이 두 개 두 개 끝 부셨습니다 끝끝 갑시다 피님 갑시다 이건 내가 들고 갈게 아 아 아이씨 아파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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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어떻게 수리하셨지 구경 아이씨 아이씨 이거 수상가웅 너무 많으니까 하나 부실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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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하셨네 오오 역시 아 아까 그거? 어 검파 이제 끌까요? 예 다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필요한거 어디있을까? 여기 겁나 이쁜 집 있는데 이거 누구 가질 거예요? 여기요? 여기 바닷가에 있는 거 여기 와보신 적 있나요? 네 네 저쪽에 그것도 직접 지으신 거라면서요? 아 그거 제가 한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한 번 왔다 가신 분이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겁나 멋있게 짓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있더라고 이렇게 배에 딱 해놓고 선착장이 있고 아 맞아요 이거 수상가웅 왜 이렇게 많아시지 제이씨 아 이분이 수상가웅을 다섯 개나 만들어 놓으셨네 변태야 뭐야 아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예 아 문 있을 건데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문 있는 문 있을 건데 나 예전에 문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있네 문 여기 있는데 일로 한 번 와볼래요? 내 아 내 앞에 있는 데가 문이야 들어가는 문이 여기 있어요 1층에 어뢰님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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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로 살던 집이에요? 여기 여기 문 있잖아 여기 여기 문을 검파 잠깐만요 여기 배 부실게요 이건 거기는 배 다 부셔도 돼요. 여기 가옥이 겁나 많아 하고 여기 글로우 들어가요. 옆에 또 길이 있어 끝 다 있어요 아 아니에요. 하나 더 부셔야 된다. 잠시만요 다시 켤게요 이렇게 가면 또 옆에 집이 또 있어 어 애들 왔나봐요 끌게요 여기가 겁나 좋아 집이. 근데 너무 정신없어. 여긴 식당 그쵸 여기 대박이죠 여기 청소하면 뒤진다 여기 블루베리 좀 먹고 가야지 콜리님 집 옆에 또 지으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야겠다. 피님. 이 말대로 해놔야겠다. 집 부잔데 근데 이 집 좋긴 좋아서 아까워서 못 보이겠다. 이거는 여기 벽 두 개 딱 겹쳐서 이렇게 창문 가깝게 해놓은 거 이거 진짜 이뻐요 끌리니. 내가 이거 하나 베었어. 진짜 네 말도 그리고 옆에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기둥을 세워갖고 이렇게 느낌 있더라고요. 진짜 건축은 남해놓은 거 구경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 안 그래. 이거 치트 안 쓰고 이거 다 만든 걸걸요 근데 치트를 모를 때여가지고 안 켜놨었는데 렉만 아니면 진짜 좋겠는데 와 얘가 렉 다 담아먹겠다. 집을 두 개로 만드셔가지고 아니에요. 이거 집보다 조명이 더 심할걸요. 저 집은 내비 두는 걸로 이쁘니까 근데 이쁘긴 이쁘다 진짜 잘하네 저기 의자 만들다 말았네. 저기 우리 베란다 안 가봤다. 저기 베란다 안 가봤네 베란다 어떻게 가지? 야야야 이 좋은 경치에서 왜 사람을 때리려고 그래 와 여기 이거 다 정리해 놓은 거 봐. 정리 너무 깔끔하게 잘 해 놨어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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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쁘게 해 놨네요. 아 대박쓰 오야 아 좋다 내가 여기서 살까 봐 그치? 아 근데 여기 너무 문이 너무 불편하게 돼 있어 왔다갔다 하는게 그게 단점이야 문은 어떻게 고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긴 위기 단점이 와 베란다 베란다 아 아파 그 마을에 식인종, 아 식인종이네 원주민 나타났어요 예. 건빡해만 안 돼요 랭랭 야 문 두드리지마 겁나 이거 만들려구요? 의자 만들거야? 내가 딱씨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뷰용 하나? 오케이 아 나도 모르게 안 짜졌어 뷰는 좋지 않아요 봐봐 뷰는 안 좋아 아 아 아 아 이분 왠지 치트 쓴거 같은데? 나도 모르고 나 안볼때? 바텐더야 뭐야 이걸 혼자 했을리가 없지 나 칵테일 하나 겁나 웃겨 블루베리 엄청 많이 자랐다 아 배불루다 위에 또 있네 헐 이미 올라와있어 여기 식당이에요? 여기 카페인가 봐 여기 카페네 카페 아 술집 호프집이다 호프집 느낌이 딱 호프집이다 호프집 느낌 낮에는 이쁘겠는데? 받아보면? 지금은 되게 무서워 목마르대 서빙 왔어요 콜라 서빙 호프집 혼자 오셨나봐요 헐 호프집 이제 선생님 난리 손킹당해 버렸네 여긴 또 여기랑 이어져 있네? 이 집 진짜 크다 근데 여기 수상가옥 좀 뿌시죠? 너무 많은데 하나 남겨놓고 다 뿌시죠 다 켜자 뿌셔 다시 또 애들 오고 있네 다시 끄자 저거 하나 남겨놓고 음 여기서 뭐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오셨어요? 아냐아냐아냐 여기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저도 구경하러 왔어요 이거 하나만 더 구경할까요? 네 이런거 필요없는데 아 그거? 그거 근데 다들 탈 수 있어서 그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오케이 끝났게요 저걸 푸셔야죠 조그만거 이거요? 네 오케이 켤게요 네 저런거 하나는 있어야지 저 집은 좀 불편해 너무 크기만 하고 여기요? 네 근데 이쁜거 같아요 근데 저기 벌써 한 분 자리 잡으셨는데? 아 어뢰님? 어뢰님 집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카페에서 놀고 계시네 저기 위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아 카페요? 들어가 보세요 아 저 구경은 했는데 어 사람 있을 때는 또 다르니까 봐볼까 근데 카페 가려면 이거를 너무 불편하죠? 네 어 그래서 난 별로 안 땡겨 어? 카페 주인이 없어 아따 복잡해요 여기 여기 복잡해 요새야 뭐야 아 왔다 어? 방탈출 카페라 믿겠다 어? 두 분이서 오셨어요? 저희도 두 분이서 왔는데 합석할래요? 합석 하나 할까요? 합석해 합석해 각자 소지품 하나씩 꺼내줘 예 전 전기톱이요 아니 전기톱 히히 텍서스 전기톱 사리다고 으응 아 웃겨 저기 목마르면 블루베리 따먹어요 저 블루베리 넘치던데 어 뭐에요? 땡큐 아 고기 뭐야 썩은 고기에요 아 썩었어요? 예 벽난로 이것도 이쁘게 해놨다 벽난로 이쁘게 잘해놨죠 밖에서는 보기싫은데 그래도 안에서는 괜찮게 해놨어요 여기로 저기 보일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사이드에 있는 집이니까 코너에다가 잘해놨어 근데 다들 지붕은 낮은걸 좋아하네 나는 지붕 높은걸 좋아하거든요 피님 집이 높잖아 그쵸 천장 지붕이라는데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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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게 좋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가지고 벽 위에다가 돌 한둘만 깔면 되거든요 예 다음에 다시 해봐야겠어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그래요? 아 그런식으로 해놨구나 다들 아 어린이 돌 깐게 그런거구나 나무를 나무벽을 두칸을 하면 너무 높고 아 그니까요 너무 높더라구요 근데 방장님 집은 지붕이 없잖아요 지금 어 저 옆에는 있잖아요 어 옆에 있어요? 아 집 그걸 처음에 너무 작게 만들어서 하나 튼거에요 음 무단 정축을 했구나 이거 물파리 오케이 핍니다 부셔 자 부셔 겁나 빨리 부시는데? 이게 한참 걸리는데 어 나 가스 없다 어 안보여 너무 어두워 뭐지? 검객인가? 이 분 뭐죠? 검객인가요? 아 그 좀 외부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기 쓰세요 아주 홍해 가르듯이 쩍쩍 갈라지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어어 다 부서진다 다 부서진다 어?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어 네 맞쌤 단점이 있네 조심조심조심 이거 다 부시지 말까요? 통나무는 통나무는 가져간다고 부시게 오케이 알았어요 네 병만 부셔주세요 사고칠 뻔했네 아 어려워 이거 만든 애들이 지금 반년째 안오고 있으니까요 반년째? 6개월이나 됐어 제가 작년에 하고 안했거든요 아 그럼 그 분이 오고 싶어도 못한거잖아요 아 아니에요 이제 보상 돼가지고 이제 공부해야돼 아 그 사람이요? 응 음 그쵸 오버워치에서는 만나니까 오버워치하는 사람들이 불러온거라서 설명도 너무 많아서 이 집도 부셔요? 아니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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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놔두고요? 오케이 가져갖고 있나 확인해야죠 아 알뜰하시다 응 저 알뜰해요 네 근데 이 사람도 건축 좀 하는 모양에 집 잘 지었네 이게 자기 집도 지은거네 이건 집도 지었어요 우리가 음 그러니까 이건 일일이 썰매 있는거 보면 알죠 네 이거 이제 부셔 부실까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썰매 끌고 아 아파 왜 아파 내가 보지 집에 가는데 우리집 다 부셔져 있는거 아니야? 지금 원신이 예쁘셔가지고 지금 원신이 예쁘셔가지고 이거 이거 총나무 좀 여기다 실읍시래 어 밑에 토끼 있는데 깔렸다 헐 어 살았다 토끼들이 살았다 토끼들이 숨겨놨네 토끼들이 숨겨놨네 토끼들이 숨겨놨네 이 사람 먹여 이거 기억나 토끼 밑에 뒀어 우리 토끼 한 마리씩 들고 집에 좀 갔다오죠 네 불쌍하잖아 토끼를 잡아서 이 집 없어졌으니까 여기 뷰 조금 지워야겠다 렉 걸린다며 렉 걸린다며 가자 토끼야 우리집에 가자 여기 친구 많지? 다들 우리집으로 내꺼 자기네는 키울 생각이 없어 아무데나 넣으면 돼요? 네네네 좀 적은 데에다가 적은 데에다가 애들 숨 막히니까요 네 왜 이렇게 애들이 새끼를 많이 낳았어? 아 많은 애들 건강한데 검술이 좋네 그러니까요 부러워 진짜 부러워 토끼도 커플인데 아이씨 더러운 세상씨 잠깐 저장좀 할게요 네 자 이제 나무 가지러 썰매 하나씩 끌고 갑시다 아 그래요? 아 어떻게 썰매 여기 문제없이 또 센스 없이 가냥 왔네 운전 잘 하시는 분 있나요? 응 저 음주 면허라서 음주 면허라서 음주 면허 뭐야 연정씨는 못해요 술 마셔야 돼요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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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휴우 계시네요 보니까 저분. 그럼 이거 배달가자. 여기 나무 겁나 많이 해. 피해 왔다 애들이. 응. 저 집에 얹혀 살면 되겠다. 나는. 좋아. 나무 한 개 넣어주고 바로 방을 한 개 얻는 거야. 게이덕이다. 이거 좀 가지고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거 다 채웠어요. 여기 썰매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이제 헌해졌네 아주 그냥. 휴가. 아 깔끔하다. 아 이거 검거 껐지. 배달 왔습니다. 왜 안 부서지지? 아니. 이거 왜 안 부서지지? 아 savoir 더 일단 반대쪽에서 제del인은 4라지 안가 Maar. 일istics 붙여도 못 받으려. 이제 및 남자를 하면서 encies이 1인으로 최소한을 할게. 아 closestên 네 알 отс qui 엔 그냥 막 넣어도 되요 폴리님 어 그래요? 설계하는데 지장 없어요? 노시는 분 없나요? 깍쳤다 깍쳤다. 난 깍쳤다. 좀 설계가 빠르시네. 아 그렇게 해야되요? 오케이. 알았어요. 운전 잘 못 해가지고. 응. 저도 계속 걸려요. 아 그렇구나. 아까 갔는데 지금 오잖아요. 도와주고 온 거잖아요. 아따 나무로 뭐 이렇게 많이 패놨대 얘네는. 썰매가 세 개나 있네. 뭐야? 여기 수산가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펜.. 이거 안 부셔놨네? 이분은 통나무로 활용을 잘 하시네. 아 힘들어. 어 핀님 왔어요? 어 다행이다. 내가 어떻게 가져가나 했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비켜줄게요. 여보 이거 땜에 안 되는구나. 물 먹으면 더 힘드네. 물 먹으면 더 힘드네. 이게 바로 노동. 참 노동이다. 어 뒤에 뭐 왔다. 애들 쟤네 뭐하냐? 먹고 있구나? 돈 적을 먹는 거야? 미안해. 식사를 강해서. 아 저리 가. 네. 나이스. 자. 가자 가십쇼. 딸명이 꼭 갖고 오십쇼. 이거 더 가져가려면. 어 여기 토끼 하나 더 있잖아. 어 너 길이저 먹었니? 언니네 가자. 언니네 아주 좋아. 여기 들어가 있어? 야 이제 토끼 그만 데려와야지. 이러다 토끼 농장이 될 것 같아. 썰매 또 있나? 썰매가 저기 또 있네. 자. 저 물 속에 있는 건 뭐지? 물 속에 가방이 몇 개 있네요. 어 그래요? 가방 지금 발로 차고 있어. 오케이. 바깥도 뺄려고. 고급 기술인데 그거? 말로 차.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 어 안 나가네? 낑겼다 낑겼다. 도와줄 거야. 아 이게 위에 걸려서 안 되는구나. 어 맞어요? 네. 안 되네 이거야.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이쪽으로 올리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아이 숨 막혀 죽겠다. 숨 쉴 때 되게 고통스러워 해요. 네. 아 경사가 너무 급해 거기는. 그러니까요. 아니 자꾸 절로 가냐고. 네. 지금 여기가 제일 나은데요. 지금 여기. 제가 있는 곳. 이쪽 라인.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안 되죠. 어떻게 하지? 어 아파. 반대쪽으로 해야 되나? 근데 여기 가방 몇 개 있어요. 안 되네. 아 이거를 진짜 어떻게 꺼내라는 거야. 이걸 절에 밀어서. 아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있고. 저기 옆에 또 있어.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그래? 알고 보니 그냥 오신 거 아니야. 천 몇 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짜증 날 거 같아. 어차피 좋은 걸 줄일지 없잖아요. 네헤. 오직 안 해도 상관 없긴 없는데. 그냥 재미로. 어 여기 가방 세 개나 있어 해결제. 제일. 오 오 오 올라가진다. 올라가진다 올라가진다 오 오오오오오. 거 숨 쉬어야 되는데. 일단 숨 쉬고 와야겠다. 오 오 죽는다 죽는다. , 죽는다 죽는다. 죽게. 피. 피 obrig find, 피. 어? 얘네 뭐야? 워낭이야? 뭐야? 아니지 아 나 안에 가방 가방 여기 3개나 있는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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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거린 맞네 근데 저거 표시 뭘까요? 물 밑에 지금 저거 표시가 있는데? 깃발 표시가 있어요? 잠깐 켜서 한번 봐주실래요? 저거 뭐냐? 왜 표시가 있지? 오브레이어? 저 있는 저기 물 속에 네 잠깐만 오브레이어 저거 따라간 거였거든요? 아 난 저게 그건 줄 알았어 아 그거네요 그 뭡니까 그거 손수레 그니까 그쵸 손수레인가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아 왜 안보이지? 그래서 그러다가 가방 찾은 거거든요 저거 보다가 손수레 맞는데? 아 진짜? 예 누가 여기다가 물 속에다가 손수레를 넣어놨다 어 뭐야 이거 통나무 뭐야? 네 이거 어떻게 빼냐 이거? 뭐 못 빼줘 뜨실 수도 없잖아요 그쵸? 어 그걸로 하면 될 거에요 이렇게 홀커터? 네 홀커터로 네 이 위에 돌 위에서 하면 되겠다 아 손 막혀 아 이거 뭔가 있어요 이거 떠가지고 나 손수레 찼다가 여기까지 온거야 저런거 때문에 렉이 또 생기죠 필요없는거 없애야 돼 어 한번 해보지 저는 안되는데 여기서 안되네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 그 건파 켰어요? 아 건파 켜야 되는구나 켰어요 오케이 부셨어 누가 저기에다가 빠트렸어? 지금 송나무랑 같지? 대박이네 일부러 한거야? 일부러 한건 아닐거에요 아마 그 개가 와가지고 날린거 아니에요? 도란변이 큰놈들이 와가지고 휙휙 날려먹잖아요 그래서 날라갔나봐 아 배고파 밥먹어야 돼 밥 먹자 우리 맨날 배고파 우리집에도 밥 좀 드시고 가세요 밥이 너무 많아 밥이 너무 많다고요? 응 오케이 드시고 가세요 벌써 썩고 있네 고기가 자가용 있는 사람이잖아 부잔데 그럼 그럼 이 마을 대빵인데 돈 좀 있죠 근데 이게 왜 안타지지 원래 타지는거에요? 아 그 사람은 여다가 의자를 겹쳐 만들었구나 그래 타진거구나 아 대박 소름이다 똑똑이들이네 나 원래 되는줄 알았어요 원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똑똑해 여기 밥 다 썩었네 일로 오세요 바깥에 밥도 있어요 오케이 어딘거요? 여기 있는거 괜찮아 제가 또 양심이 있어요 공짜는 안 바래요 아 저거 상했는데 하나? 저기 세개 상했는데요? 아 좀 치워주실래요? 아 아 저기 알았어 알았어 제가 먹고 다시 채워줄게 아 그만 놀께 우리집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아니에요 이거 어? 쓰레기다니 귀한건대요 어 애들 왔다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이거 뭐예요? 누가 멋지게 모양 만들어놨네요 이렇게 던져놓은건가? 이거 어떻게 하고있지? 예 그니까 신기하다 난로 커버라고 해야되나? 우리집을 3층으로 이거를 지금 2단이잖아요 저희집이 그쵸 2층이죠 예 아니 이거 이거 이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세 어? 조심조심 예 잠깐만요 노급도 처리하고 검파 껐죠? 어 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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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네 이거 지금 사람들이 다 이거 시끄럽다 이거 꺼야되겠다 어 대화가 안돼 원래 이거를 이렇게 세줄로 하고싶었는데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아 벽 하늘 너비를 예 예 이게 엊그제 다시 만든거거든요 이 한줄만 아 옆에 여기를 달아낸거네 그러면 다른거죠 음 이거를 새로 만드는게 나을까 싶어가지고 깔끔하게 음 처음부터요 이제 다시 네 그것도 괜찮죠 예 토대만 만들면 되니까 예 빠이빠이 애들 못오게 해야겠다 파랑둥이 튀어나와가지고 파랑둥이 튀어나와가지고 파랑둥이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야 만들어놓은게 아깝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못 없애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꾸 새집을 만드는거야 그래서 자꾸 새집을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올 때까지 아 맞아맞아 어? 뒤조심 아 우연이 맞은거 우연이 아우 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어뢰님 집이구나 이렇게 지붕 예 맞아요 예 높이가 이게 딱 적당하지 천정은 이 정도가 적당하네 아 아 아 이거 돌을 쌓은 다음에 이렇게 바닥을 하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니까 먼저 벽을 벽체를 만들고 그 위에 자동으로 돌이 올라가지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위에 또 바닥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 조경에다 좀 힘을 주셨는데 이분 신경 많이 쓰셨어 네 거기에 테이블까지 놨잖아요 음 그렇네요 꽃밭에 앉았는거네요 완전히 와 토끼 토끼 너무 많아요 무서워 이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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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님은 집 꾸미고 계신가? 그죠 이 장면이지 옆에 토끼 잡혔어요 핀님 옆에 더스테에 토끼 잡혔어 마주 보고 앉아서 서로 얼굴이 안보이네 여기는 ㅋㅋㅋㅋㅋ 아 거기 얼굴 안보여? 네 핀님 여기는 뭐하는 데에요? 뭐 만들어 둔거야? 어떻게 한거야? 아들살들하게 뭐 두셨네 핀님 이 집에선 뭐해요? 아 아 상점이래 ㅋㅋㅋㅋ ㅋㅋㅋㅋ 뭘 팔죠? ㅋㅋㅋㅋ 어 여기 나무 하나가 자라있는데 어 바닥에 꽂혔어 튕겨내기 어 범상치 않은 나문데 이 나무 범상치 않은 나무 여기 버섯이 자라고 있어요 핀님 이거 이거 자체로 인테리어 되겠는데요 핀님 그니까 자연산 응 이거 좋아 좋은데? 멋있어 아 이거 은근 느낌있다 이거 배워내기 아깝네 네 어 저기 나무 또 있는데 핀님 겁나 많은데 나무 이거 썰매 가져가자 다시 다 가져왔어요? 아까 겁나 많았는데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요? 벽에 다 가져왔네 진짜 빠르다 이사람들 뭐지 진짜 빠르네 누구 누구 수액 있어요 수액 수액 저기 나무에 걸려있던데 어 그래요 어디있지 어 일단 제가 있는데도 있어요 오케이 아 이거 뭐지 제가 임의대로 하긴 했는데 이거 살려 두실거죠 요거 이 안에다 제가 조명을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보이랄 보이겠고 아무것도 안보인다 아 저놈들이? 수액 넣어주세요 예 저리 안가? 어 자연스럽게 은은한 빛이 나오니까 구경하러 가야겠고 됐다 구경할건 없어요 그냥 요 뭐 밑에 조명 숨겨놓은거에요 어떻게 숨겼어요 요기 요기 예 예 구경 Oseng Cu 구경하는 편 어 그래 쓰들만한 집이 없네 다들 방이 없어 방 없어 방이야 빈방이 없네 드디어 비트님도 3일만에 집을 만들고 있고 다들 뭐 꽉 채워놨어 어어 뭔일이야 어 왜 튕겼지 왜왜왜 권팍 켜는 순간 갑자기 집이 날아갔어요 진짜로? 예 그 어랜님 집 잠깐만요 그럼 나는 왜 튕겼지 갑자기 어디 어디 아 건물 부셔지면서 거기 튕겼구나 내가 어랜님 집이 부서졌다고요? 예 권팍 켜자마자 부서졌어요 왜 부서졌지? 왜 이렇게 됐어 누가 이렇게 해놨어? 어 이거 저장 안하긴 했는데 예 근데 그러면 비트님이랑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 좀 전에 걸로 불러오게 해줘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를 열심히 어 근데 이거 왜 날라갔어요? 식인정도 없는데? 전 튕겨갖고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부서지면서 저는 튕겨버렸어요 권팍 켭니다 그 순간 갑자기 튕기던데요 진짜요? 어? 나 저장도 안 돼있었죠 마을에서 아이 거기까지 뛰어가야되네 잉? 진짜? 다들 튕겼어요? 네 희한하네 피님 집은 괜찮지 이거 피님 헐 걔가 그랬나? 일단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 다시 방 파셔야 돼요? 블록에서 피님 어떡할까요? 방 다시 파는 게 낫겠지? 리방해? 피님이 괜찮대요 리방할게요 오케이 저장 안 했으니까 다시 만나요 네 어떻게 나오는 거더라? 메뉴 어딨지? 우선 먼저 나와야지 잠깐만 여기 있다 메뉴 갑자기 왜 저래? 설마 설사 안에서 저장된 건 아니겠죠 광장님 하하하 끔찍하다 아 그럼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아 안 돼 그럼 우리 한 시간 반이 날아가는 거야 한 시간반밖에 안 됐어요? 세 시에 저장했는데요? 어 그래요?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불러올 때까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좀 기다려 보세요 30분이면 그동안 많이 했는데 집도 부셔 그러니까 우리 저거 저거 옮기는 것만 해 두시 어? 우리 저거 나무 옮기는 것도 힘들었는데 저기다 다시 또 옮겨야 돼 누가 한 명 치트 쓰고 들어와 짜증 난다 누가 한 명 치트 쓰고 들어와 짜증 난다 저 건물 저 만들어드려 저 핀님 건물 좀 누가 만들어드려 아 됐어요 들어오세요 아 멀쩡해졌어 건물 대신 핀님 집은 만들다 말아뒀어요 대신 핀님 집은 만들다 말아뒀어요 아까 그대로야 우리가 이거 옮기기 전 음 뭐 옮기는 거야 뭐 금방 하니까 옮기는 건데 응 딱 옮기기 전이네요 네 토끼도 다시 옮겨줘야 되겠다 토끼야 언니 만약에 어디서 본 것 같지 낯설지가 않지 어..뢰레이 어우래 crypt 어우래 한 번에 다 들어오셨구나 어..그레요? 어우레이 아우 gele 그냥 안 움직이면 또 우선 저는 낳을께요 전 우선 뺐고요 아 안움직해 안움직해 세세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토끼 넣어놨으니까 저장해 역시 노동게임이다 오레님 들어왔어요? 다시 괜찮아졌죠? 이거 유물 켜놔야겠다 아 깜빡했어 아까 켜달라고 그랬는데 유물 좀 켜자 어 내 유물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없어진줄 알았다 사랑사랑사랑 사랑사랑사랑 얍 꽂았어요 꽂았어 이래도 조금씩 오긴 오던데 집 잘 봐야될거같아 일단 뭐 부시지 말고 옮기기만 해야겠다 아 맞아 아까 저 물속에 있는거 물속에 있는거 나중에 다시 부셔달라 그래야겠다 네 알세 일단 바닷가에 있는거 가져가자 하나도 안 옮겨졌다 다행이다 1시간 반은 아니라서요 아까 설선이 1시간 반이었는데 됐고 이거 하나는 채워놨고 잠깐만요 켰어요 됐어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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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편법 좀 써도 되요 이렇게 그건 나르기 귀찮은데 어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네 어 좀 이번에 한번만 쓰자 너무 힘든데 네 오케 이거까지만 쓰자 이거까지만 이거 지금 우리가 다 했던거니까 그쵸 음 음 딱 잠깐만 어떻게 되지 여기죠 피님 저기 나무 다 해놨는데 아 으ter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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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집에 계신가요? 아, 나 건파 좀 잠깐 켤게요. 저 수상가구 좀 드시겠어요. 나 집을 소중히 하는 중이래. 이거 금방 부실게요. 하나 부셨고. 물이 잘 안오니까 이제 이거 다 가져올게요. 물도 좀 먹어서 뜯으시죠. 아까 이 나무가 다 들어간 거예요? 많이 들어갔네. 이거 옮겨지는 게 신기한데? 이 나무 다 하고도 못 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잘 옮겨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저는 지금 초광속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손가락 아픕니다. 아, 몰랐네. 뻥이죠. 아, 이거 썰매 왜 안 부서지지? 썰매는 무조건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야, 그거 아까 뭐예요? 홀커터만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아, 홀커터만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음, 다 옮겼어. 아, 다 옮겼어. 다 부서졌어. 나 할 일이 끝냈어. 자, 일단 이제. 아니,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요? 아, 아까 그거요? 아, 물, 물. 지금 컵박 켜져 있을 때. 네, 알았어요. 그거만 부시면 돼요. 그거만 부시면 돼요. 음. 아니에요. 예. 어차피 내가 잘 건데, 그전에. 다 큰 그림이야. 글쎄, 이 정도만 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끝. 끝. 예. 아, 난 마리를 저장해놨지. 아, 나도 저장 한번 해야지. 마리맞이. 그렇지, 수시로 저장을 해줘야 돼. 네. 네, 맞아요. 내가 저장충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개고생했어. 흉. 여기서 한 두 사람은 이제 안 들어올걸요, 이제. 저장을 안 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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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타 오지, 현타. 다시 이 게임 안 해, 이러면서.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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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카페트 까는 거 좋아하시네. 아주 위험한 카페트를 깔아 놓으셨어요. 아, 웃겨. 나 지금 바닥 뿜을뻔. 흉. 흉. 불 뜬다, 불 뜬다. 다들 껍들이 없으시구만. 이쁜데? 근데 이뻐. 이거 한 세 격으로 해서 깔아놓으면 이쁜 것 같은데? 네. 저도 이거 보기는 많이 봤는데 이제 하도 많이 죽어서 이제 테러를 당해서 잘 안 깔아. 아, 진짜요? 흉. 흉. 아, 혹시 사람은 뷰를 좋아해요, 저거 봐. 뷰를 보고 있어. 흉. 흉. 그래서 이렇게 정자를 지어놨구나, 이쪽에. 아, 이분 욕심보소. 아니, 가보시 3개 다 했어. 아니, 무슨 욕심보소. 어, 여기 진짜 부자가 하나 있었네. 돌연변이가 이래 많이 왔다고, 여기? 오래된 오래됐네. 아, 오래됐다. 네. 버스도 자주 와요. 어, 어제 되게 이상한 거 같잖아. 구덩이 같이 생긴 애가 합체하고. 아, 웜이요? 네. 그거 짜증나던데요. 네. 그거 버그인 줄 알고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어, 저거 뭐지? 이러다가 얻어 터지고. 잘 안 잡혀요, 그거. 짜증나게. 아, 그니까요. 응. 어, 밥 먹자. 게이 찬성. 이거 썩은 거 버려야 되겠지? 응? 나 갑자기 고기가 생겼다. 어떻게 된 거지? 오래된 집에서 훔쳐왔구나, 내가. 썩은 거 좀 버려야겠지. 말린 고기도 부피하는 거. 어? 아, 버리지 않고 먹었어. 아, 바보 씨. 피 깎이, 피 안 깎여요? 깎여요? 피 안 깎인 거 같은데? 깎였나? 아, 노몰이라서 괜찮은 모양이네. 아, 깎여도 몰라요. 아, 지꾸리만큼 깎인 거 같아. 피가 되게 쬐끔 빠졌어. 이게 노몰이라서 괜찮네. 그런 건 좋네. 아, 하드면 아파요? 하드 서버 하면은, 예. 마이 깎이죠. 근데 하드는 애들 너무 안 죽어서 짜증나. 혈압을라. 하드 할 거 같으면 하드 서버가 더 재밌죠. 네. 이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미 여기에 정이 들었다. 아,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 예. 큰, 뭐, 큰 시련이 닥치기 전에는 이제, 속을 잡기긴 했죠. 그니까요. 네. 대규모 테러를 당한, 당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 라인도 재밌어. 애들이 만들어 놓고 간 건데. 이, 지봉은 안 하실 건가요? 집에? 아, 그거 지금 고민 중이네요. 집. 어떻게 알지? 음. 이걸 연결하고 싶은데. 어디다, 어디랑 연결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 3칸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할까요? 아, 이것도 괜찮은데요. 왜. 나랑 괜찮아요? 음. 아니면 이제. 여기는 지붕을. 왼쪽은 지붕을 하시고. 여기, 여기? 아니면. 지금 2층이 집. 그렇게. 어, 바닥에 있어서 부술 수도 없구나. 여기, 여기? 1층은. 아, 좋아. 1층은 창고처럼 쓰면 되겠네. 이렇게 천장이 낮으니까. 음. 2층을 이제 생활 공간으로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이제. 돌을 한 칸 더 해서 지붕도 높이고. 천장도 높이고. 지붕도 만들고 해서. 하면 되겠네. 음. 요피도 좋으니까. 저 핀님처럼 저렇게 할까요? 핀님한테 해달라고 그럴까? 음. 좋죠. 예. 핀님 핀님. 같이. 아니면. 그림만 그려달라. 그림만 그려달라. 예. 핀님 어딨어요? 핀님. 나 이거 핀님 집 여기처럼 저기 지붕 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 집처럼. 좀 난감해 하신다. 아니 아까도 만들어 줬어요. 아 그래요? 저기 저기 저기. 2층이요. 저기 2층. 뷰맛집. 저희 뷰맛집에 창문. 저기 천장 좀 하고 싶어서. 저는 높게 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아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거 너무 이뻐. 저 지붕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지붕이? 이 핀님이 저기 지붕 위도 뚫어 놨잖아요. 저것도 이쁘잖아. 아 저것도 이쁘죠. 예 맞아요. 예. 족장집이 멋있어야지. 그치. 맞아. 인정. 아 어느새 이렇게 나뭇가지가 자랐어. 잘라도 잘라도 뷰를 해치네 저놈들이. 얻으면 나뭇가지요? 밑에 바닥에? 응. 괜찮은데요? 저한테는 여기 수풀처럼 보여요. 엄청나게 쌓였어. 저걸 어떻게 정리하지? 그럼 돌길을 깔아야되는데. 아 그냥 내버려 두죠 뭐. 응. 더 이상의 렉 금지. 어차피 나뭇가지 자주 필요하니까. 좋아. 핀님 어디갔어? 설계 중인가 봅니다. 응. 모양만 만들어주세요. 서로. 서로 설계하는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결론 아무도 하지 않았어.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 비트님도 집 만들기에 심취했나봐. 저렇게 말 안한거 처음이야. 집 짓다보면 아무 생각 안든다니까. 돌로 한번. 높이로 올리고. 아. 그냥 바로 지붕이면은. 천장에 뚫어놓으면. 그것도 괜찮겠네. 저거 저게. 그래도 천장 높아서. 전 괜찮더라구요. 아무 상관이 없네요. 맞아요. 여긴 뚫려 있어야 돼. 뷰 보려면. 잠시 후. 막. 공개 중. 공개 중. 공개 중. 동생. 공개 중. 공개 중. 공개 중. 공개 중. 오. 어 이거 괜찮은데. 벌써 운치 있는데요. 응. 그러니까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어차피. 혹시 저도 햇빛 들 수 있게 저기 뚫어 줄 수 있을까요 어 근데 저기 하는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게 방장님 이거 지붕이 이거 지금은 괜찮은데 생기게 되면은 지붕 끝선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시야를 많이 가리는데요 아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돌을 한 칸 쳐야 되겠습니다 돌은 안 이쁜데 돌은 안 이뻐요 아 근데 앉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앉아 봐요 앉으면 되죠 근데 그래도 확 트인 느낌보다는 좀 덜한데 이거 좋아 특이하다 특이하다 아니 그러니까 지붕 방향을 반대로 돌려주시면 안되나 그러면 아 그런것도 되요 예 되죠 안될 이유가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별게 다 되는구먼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삼각형을 앞으로 보내면 되잖아 삼각형이 이쪽으로 하면 되겠네 응 피님 요거 말고 응 아니 이것도 이쁜데 아 그렇죠 어 더 예술이 됐는데 오 이쁘다 이쁘다 오케이 근데 뭔가 겹쳤는데? 뭔가 겹쳤는데요? 일보리를 하신거 같은데? 응 어디 어디? 피님 어딨어? 여기 어디 있지? 아 저기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저 여기는 방장집이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때리고 있죠 근데 뭔가 이상한데? 왜요? 만들면 괜찮을라나? 지금 뭐가 아니 만들면 밖에서 보면 이쁜데 아 저는 항상 불만이 여기 머리가 다 깼어요 지나가다가 아 그러게 어떻게 안될까요? 네 기와집이네 한칸 한칸 높을 수 없나? 아 돌은 또 안된다 하시지? 어렵네 위관은 이쁜게 좋아요 음 이 벽에 돌이 올라가면 안된다는 얘기죠? 응 나 그냥 나무만 하고싶어 음 오케이 뚫어주면 좋죠 그건 인정 뚫어주시면 돼요 잘라내자 그 얘기 좋으니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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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이 지붕을 먼저 만들고 나서 이 지붕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런적으로 치트키신 분 있나요? 아니 녹아다 하죠 왜 어차피 시간 남는 시간인데 몇 개 안되면 녹아다 하고 음 40개 몇 개 안되네요 네 옆에꺼는? 몇 명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각자 열 개씩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곰방이네 열 개면 네 후 검파 껐죠 나무 마음대로 자릅니다 응 검파 껐?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게 어 됐어요 껐어 껐어 자 막 자르자 다들 골목공이야 전기톱 다들 어디서 구했대 저기 전기톱 그거 뭐지? 비행기 옆에 있잖아요 전기톱이요 가기가 쉬워가지고 여기 밑에서 점프해서 올릴 수 있나? 안되네 저도 뭐 접속하자마자 전기톱부터 구할 수 있나 뭐하러 확인했다면 전기톱이 최고예요 예 전기톱 쓰면 이제 이제 도 끼지 못해요 이제 갑갑해서 그러니까요 한번 이거 맞들면 못해 못해 그러니까 한번 맛본 사람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어? 아 이거 안돼요 지금 이거 잘못놨어요 이거 4에 40짜리에 넣으면 안돼요 어? 잘못놨어요? 예 4에 40짜리에 넣으면 안돼요 아 아 지뢰 걸렸어 아 아 네 시청 가능해요 자리 남아요 디코드 같이 들어오실래요? 게임코드 치시면 신추되거든요 여기 어디 어디 어디다 넣어야 돼 42짜리에 42짜리에 넣어야 돼요 왜 내 눈엔 다 40으로 보이지? 요쪽 벽을 쳐다보세요 요쪽 벽을 요쪽 벽 요쪽 벽 요쪽을 쳐다보세요 뒤쪽을 들고 요쪽을 쳐다보세요 요쪽을 아 추워 다들 못 찾아 요쪽 여길 딱 붙어서 이 벽에 붙어야 돼요 오케이 어쨌든 42에 넣어주세요 42에 40에 넣으면 역적이에요 이제 어잉 으하하하 여기 나뭇 오 방창집에 건이가 살겠는데 지붕을 더 높다 저기 보다 쪼독 첨탑처럼 해놨네 지붕이 나 실수할까봐 내려 놓을거야 앞에 통나무도 다 훔쳐봐 통나무 함정이잖아 통나무 함정 아 그래요? 방장님 지붕보다 조금 낮게 올리세요 나무가 척대밭이 되어가고 있어 나무가 없어지는거 같은데? 나무가 다시 자라잖아요 나무 자라기 껐어요? 설정에서? 나무 자라기 껐어요? 안 건드렸을거에요? 여기 안다네 나무 자라기 껐어요? 나무 자라기 껐어요 나무 자라기 껐요 여기 많이 잘라야 해 이뻐기 어떻게 자르지? 나무 자라기 껐요 나 이제 안이뻐지는 순간 다시 시작이야 어 이거 물로 들어왔어 이거 안돼 아 이거 아니야 근데 뭔가 시야가.. 답답하긴 하다 여기를 확실히 자르긴 해야되겠다 저거 콜고터를 어떻게 잘라요? 오케이 갑니다 한개 마지막 내가 다했다 이쪽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지 삼각형으로는 어차피 안 잘라질거고 약간 개단진 삼각형도 괜찮을 것 같긴 하구요 어쨌든 이쁘게 잘라주세요 잘할 수 있는 분 할 수 있는거죠 믿을게요 부담을 팍팍 줘야돼 다 보고있어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보고있어 잠깐 잠깐 하기전에 저장 홀커터 작업하기전에 항상 저장해야되요 무슨짓을 할지 모르니 내 손이 이제 사람이 실수하니까 아 껌파 꺼져있대 아 잠깐만 됐어요 켰어요 이제 네 올라가서 볼거야 저장도 했죠 좋은 구경거리다 이제 시작하세요 예쁘게 잘랐어 삼각형으로 잘랐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 자른데 이쁘게 잘리네 오 나이스 오 좋은데 이것이 장인이다 응 얘가 조금만 하나 더 튀어나왔구만 우리 또 먹어야돼 오게티다 요거 하나 그쵸 그쵸 오게티 오게티 발견 여기도 있어 여기도 아 근데 이거 좀 애매하긴 하다 여기가 너무 하나가 튀어나와 그냥 놔둘까 내 집이야 내 집 아 이게 오게티구나 얘 자를 수 있을거야 아니아니요 지금 손 대면 안될거 같아 더이상 손 대면 다른게 날아갈거 같아 오케이 좋아 아 아까 좋았는데 오게티가 또 생겼다 가운데 이거 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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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가 나봐 우리가 너무 부담을 줬어 점점 더 더벅머리 되고 있어 더벅머리 된다 아 이거 너무 많이 잘렸다 이거 그니까 저분이 지금 하시는 의도가 아예 안보이게끔 해주고 싶은거야 우리한테 지금 그런거 같아 쉽지 않은 일인데 그쵸 그래도 이제 장인이니까 그니까 우리 지붕 잘 안보겠지 거슬리면 안되는데 천천히 들어와서 천천히 들어와서 딱 보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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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요 천천히 만들어서요 천천히 만들어서 아 저 입어먹은게 거슬리네 방법이 있죠 이 지금 9에 40짜리 지붕 있잖아요 네 이걸 지붕을 좀 낮추죠 낮춰서 이 끝선에 맞추는거야 이 지붕으로 천천히 만들어서 가능해요 어쨌든 밑에서만 안보이면 되잖아 위에는 뭐 더럽던가 말던가 그치 그치 자 우리가 안보이면 되니까요 위에 저 빵구난거는 한기구 아예 없어지니까 되게 그 기화집 같다 기화집이요 멀리서 보면 그래 음 어? 들어갈때 거슬리지 마는데 이게 여기 들어가자 어? 여긴 됐는데 이제 여기가 좀 티 나왔네 밑에가 이정도는 아까보단 낫죠 그래도 아 밑에 요거 자를 수 있는가? 요거 홀커터로? 뭐 자르죠 하지는 못하면서 시켰는데 되게 많죠 이렇게 밤을 새웠다 네 음 아 잠깐 지금 저장해야 돼 아 저장할 때 빨리 저장할 때 예 더이상 망치기 전에 저장해야 돼 그래야 그래야 오케이 좋아요 그래 맘 편하게 할 수 있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만 어떻게 해결하면은 진짜 작품 나올 거 같아요 예 거기 조금 더 자르면 되겠는데 음 그러니까 좋아요 호 호 라는 말이 나온 거 보면 성공한 거 같은데 오 좋아요 일단 해볼까요 거기 치고 한 거 같은데 잘랐네 좋아요 좋아요 굿굿 나이스 여기 인정 저쪽 옆에도 좀 반대쪽 옆이면 괜찮은가 여기요 멀리서 보니까 멀리서 보고 왔는데 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요 기둥 하나 뾰족 튀어나왔잖아요 이거 자르려다 망칠 거 같으니까 여기는 기둥을 세워서 커버치면 될 거 같은데 그런가 멀리서도 되게 딱 도드라져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물 좀 먹고 우리 밥 좀 먹자 일단 밥 좀 드세요 대충 이런 식으로 커버치면 될 거 같은데 여기는 마음에 안 들면 바꿀게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안 쉬죠 안 쉬죠 별로예요? 오케이 거기다가 그냥 뭐 세우죠 뭐 일단 이렇게만 하자 지금 이제 또 남자로 가야지 그 정도면 된 거 같아요 뭐 하나 세워놓으면 되지 나무 몇 개 필요해요? 나무 몇 개 필요해요? 40개 정도 필요하나? 나무 몇 개? 잘라 이거 응 아 검파 끌게요 어 큰일 날 뻔했어 아 이제 아 나무 한 타이밍이에요? 오케이 응 저는 나무 하고 있어요 응 제가 제가 배달할게요 항상 보다 보이세요 우리 남자면 캐다미 어 기름 없다 이게 마지막 기름 동굴 좀 갔다와야 되는데 동굴 좀 갔다와야 되는데 동굴을 왜요? 동굴을 왜요? 동굴을 왜요? 어 제가 드릴게요 어디에 계시지? 어디에 계신지? 어디에 계신지? 여기 있어요 아 기름이 하나밖에 안 나는데 이게 마지막 기름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하나 더요?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고마워라. 초코받을 챙겨주고. 아이고 고마워요. 지붕 하나 얹었을 뿐인데 집이 달라 보인다. 됐다 됐다. 여기 나무 끝을 봤다. 이거 이거. 벌목왕. 내부 땡이 새참왕인데. 벌목왕 아니야. 벌목왕 아니야. 여기 설매 여기 있어. 먹보왕이야. 먹보왕. 너매를 타고. 너매를 타고. 생태우왕. 생태우왕. 하키고 와라. 아니 설매 갖고 왔는데. 이제 자동차 탈 수 있는 건가요 자동차 의자 깔았다구요 오케이잉 어디 자동차요 옆에 이거 이렇게 나중에 설계되던 모양이네 오케 좋아요 이제 거의 다 했어 원래 걸리지 않나 이게 되나 어 이건 되네 몇 개 더 필요해요 나무 아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갔다 금방 끝난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넘어간다 아 아 나는 갑자기 또 이 계단이 마음에 안 드는데 예 2층 올라가는 아 우리 집이요 아 나 여기 살아야 돼요 아 나에겐 우리 집이잖아 아 2층 같아 아 껍질실러야 되실 텐데 2층 사하라 2층 사하라 새 들어 아 오케이 알았어요 아 나중에 여기 쑥대받이 되는데 이거 나무 며칠 만에 자라지 아 넘어간다 일곱 개 오케 나무도 그거 잠을 다야 됩니다 아 토피처럼 우리 안 자가지고 잠을 안 자잖아 우리 지금 며칠째 밤샘 중이지 우리 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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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가자 우리끼리 그게 한 20% 정도 확률되는 걸 알겠어요 다시 자라난데 우리 우리 뭐 그건 2장간 아니니까 가져갑시다 3개 내가 2개 채웠어 내가 마지막 채워야지 아니 썰매 왜 갖고 온 거야 이렇게 뛰어올 거면서 됐다 끝 이쁘다 여기 자동차 채워야지 자동차 3개 괜찮아요? 네 볼만합니다 봐줄만합니다 뭔가 독특하게 생기긴 했다 옆에서 보는게 이쁘네 옆에서 봤을때 바깥 지붕이 괜찮아요 보기좋아요 부주가 나쁘지 않아요 아 나무 뒷자쓸게 아니 이 거꾸로 앉아졌어 뭐야 이거 거꾸로 앉고 있는데요 아 이거 실패인데 벽보고 있는데 실패인데 여기 의자 하나 더 해봐 사봐요 사봐 사봐요 오우 뭐냐 뭐지 여기 점프했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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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자석 근데 왜그래요 몰라요 앞좌석 타봐 타봐 앞좌석 타봐요 앞좌석 앞에 타봐 앞에 타봐 앞에 타봐 앉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게 거꾸로 된거에요 아닌데 나도 또 거꾸로 앉는데 나는 앞으로 앉아지는데 아니 여기 또 왜이래 아까 앞으로 앉아졌는데 그럼 이쪽에서 앉아야 되는데 엥? 왜이래 엥? 왜이래 엥? 여기서 앉으면 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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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앉으면 돼 아 뒤쪽에서? 네 어 꽉 찼다 아 좋아 좋아 어디 놀러 가시나봐요 아 오늘 날씨 좋던데 아 오늘 날씨 좋던데 오우 이쁜데 오우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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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아 못봤자 뽑았다 겁나 웃겨 아 우리 너무 웃기다 어 음악 틀면 재밌겠다 음악 한번 틀어봐요 예 그걸 우리 고개 다 흔들어 봅시다 그래 으흐흠 뜯다 끄떡 으흐흠 벌써 끄떡거리고 있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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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 안나오는데 이 가세트가 없네 네 내꺼 틀어 흐흐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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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케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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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계속 거꾸로 타 쉽지 않네 이쪽 골목에서 타면 돼요 이쪽 골목에서 들어와서 타면 돼요 오케이 부릉부릉 오우 격렬한데 고깃짓이 오케오케오케 아 웃겨 역시 역시 어깨춤을 출 줄 알아 어깨춤을 출 줄 알아 헤드뱅입니다 나는 격렬한 헤드뱅입니다 내가 안보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흔들어 보자 장난 아니에요 아 눈아파 약간 무서워 눈아파서 안되겠다 어랜이 무서워해요 신들렸어 신들리다 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죽는다 아 또 차 한 대 가고 한 10분째 늦게 놀았네 또 아 눈물 나 일단 저장하고 그래서 이거 딱 봐도 누가 봐도 우리집이네 응 좋은데 이게 어 물 목말라 물좀 드세요 물 많이 있는데 어디있더라 여기여기여기 어 계단 계단 불편하면 계단 다시 만들어도 되는데 대충한거라가지고 네 그것도 그렇고 왠지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밖에서 봤을때 어 좋아좋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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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 이거 한번 해 봤어요 노 노노 음 아이 주인치향 아니랍니다 예 철거 이미 해봤는데 뷰 방해돼 해봤어 이미 만들어 봤었어요 아우 음 이미 해봤어 불꽃놀이? 누가 여기 화분까지 만들어줬나? 아 원래 있었지? 나중에 해보자 저장도 했고 저장 하셨죠? 없어요 그런데 조금 섹터를 나눌 필요가 있긴 있겠다 구조적으로 좀 공간을 나눈 파티션 같은 개념을 공간을 나눈 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는 이제 복도 개념이 되고 그러니까 뭐 대충 뭐 돌은 무조건 싫다고 하셨죠? 돌을 까는 건 싫은 거죠 원목집이라서 원목만 하고 싶어요 원목으로 해보고 싶어요 취향이니까 그러면 이제 100% 맞춰 드려야죠 그럼 이 높이가 너무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음 엄마 고마워요 아이 취하네 손수니까 제 취향이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바람 마음에 안 들나 얘기하십쇼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만약 이렇게 벽을 세우면 양옆으로는 지나가는 길이 생기고 이렇게 막 막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아요 솔직히 좀 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높이가 조정이 안 돼요 돌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그냥 넓은 게 좋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냥 실제로 이렇게 못 살잖아 그러니까 넓게 살 거야 아 아 이제 1층에 있는 가죽이랑 이거를 여기다가 해야겠다 무게 진열대 여기 좀 부서졌다 아니구나 그냥 하는 거구나 이거를 카페에 어딨냐 진열장을 오로지 뷰 하나만은 딱 위한 집 구조네 아 여기 여기 우리가 그냥 뷰만 보려고 한 거예요 음 여기가 안 맞나 여기가 앞인가 뭐지 저кой 저거 họ 치우고 또 발로 이거 여분 하나만 뽑아주세요 그거요? 응 이거 하나만 대충 맞춤 Sicht 네 잠깐만요 화분만 Grid 껌팍했어요? 어어어 지쁘신다 내가 잠깐 껌팍 켰어요 조심하세요 껌팍 켰어요 누가 이거 사슴 이거 깔았는데 이거 못 없애겠죠?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봐봐 칼로 보시면 되나? 됐어요 사슴 이거요? 응 이거 못 없애겠죠? 그거 계단 위에 깔린 같으면은 계단만 보시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거 어디다 갔는지 모르겠네 껐어요 안녕 계단을 보시면 자동으로 부셔지겠네요 뭔가? 예 계단 위에 깔렸네요 아 이거 계단 때문에 이게 안 되네 진열장 안 돼 될 건데요? 계단 위에 되는데 삐뚤어요 삐뚤어요 삐뚤어 아 삐뚤다고? 일자가 아니야 계단을 그럼 부실까요? 어차피 다시 상관없는 거니까 부십시다 알았어요 껌팍 켜주세요 네 켰어요 잠깐만요 오케이 아 이 가죽은 여... 어? 가죽 없어졌나? 응 어어 1층에... 1층에 토끼 내가 지금 들었다 잠깐만요 계단 위에 깔았으면은 가죽은 없어졌을 거예요 어 없어졌어요 아 속이 다 후려놨네 저것 때문에 진짜 스틱을 받았는데 누가 깔아놓고 가서 음... 허락 없이 깔았구나 허락을 맡으면 돼요 응 거기 계단은 이제 그냥 만들지 말자 아 계단 없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오케이 어차피 여기로 올라오니까 네 좀 그래 구조가 이상해 이상했어 그쵸 그쵸? 네 어 여기는 이제 그 뭐지 그 뭐지 소방법에 의거해서 비상구 비상구예요 예 아 겁나 웃겨 소방법에 알았어 아 통나무 16개 가져와야 되겠다 아 이놈의 통나무 진짜 치그치그다네 음 야간이 됐다 오늘도 건물 짓느라 우리는 바쁘다 음 아니 짓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우린다 너란데 아니 저기 피피님도 짓고 있잖아 아니 또 밤이 돼가지고 안 보이네 우리 한번 잘래요? 오케이 조금 이따 조금 이따 자야돼요 지금 잘못 자면은 맞아맞아 밤 돼 네 좀 이따가 이제 완전 어두워지면 오케이 알았습니다 예 나무 또 썰러 가야 되는데 이제 어디 나무 썰지? 흠 저기 이제 나무가 없어요 흠 흠 나무 더 필요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기 계단 놓으실 건가? 이래갖고 아직 완성이 덜 됐어 흠 흠 1층 따로 2층 따로 오래 하실 건가? 어 이제 어두워졌다 오케이 우리 한번씩 자자 응 우리 지금 며칠째 잠을 안 잤는데 두 분이 안 눌러줬어 흠 흠 흠 흠 흠 두 분이 안 눌러줬어 두 분이 안 눌러줬어 흠 흠 흠 흠 뭐하고 있어요? 오케이 됐다 감사감사 저장 한번 할게요 네 네 아 우영펴라 우리 애기 간식 먹고 싶어? 간식 하나 먹을래? 응 흠 흠 흠 흠 간식 하나 줄게요 흠 옆에서 보는 게 참 예쁘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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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갔다 올게 이거 먹고 있어?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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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휴 이뻐라 나무 잘라야 돼요? 아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 나무 잘라야지 어디 쓰시려고요? 어디가 좋을까요? 저 뒤쪽? 일단 썰면 갖고 가요 나무 쟁여놓으시려고요 여기 또륵이다 여기 벌목 갑시다 오케이 알았어요 이거 지래도 필요 없으니까 벌목해 턱 나무요 어디에 놓으실꺼데요? 이거 통나무요? 통나무요? 저 그거 그거 아까 그 서랍장 아... 마이패란게 아니라 몇개만 있으면 되는거구나 16개 있어야 돼요 여기 다 채워야 될거에요 16개라서 다 채웠나? 고고씽 아 맞다 여기 계단 이제 없잖아요 여기 반대편으로 배달했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여기 저 문 열고 받으세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오오 천재다 아 떨어졌어 아이씨 내려오면 안되죠 그냥 받으세요 제가 점프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성격이 급해서 뛰어내렸네 다시다시 천천히 걸어야겠다 여기 뛰었더니 바로 떨어지대요 음 그냥 제가 점프만 해도 받아지죠 문이 안 열려서 안보여요 왜그러지 안받아져 안받아져 안받아진다고요? 안받아져요 잠깐 제가 하나 놔 볼게요 음 계속 연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잡는거 아 문 당겨요 아 안되는구나 안돼 안돼 자꾸 토끼 잡혀요 오케이 토끼 잡혀 실패 그러면은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어 여기서 안 잡히네 어 문 열었는데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아 아님 앞으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어 앞에 앞에 어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여긴 뭐 다시는게 없으니까 네 안되나? 으아아아아아 사람 살려 어 피 달았어 피가 반피 달았어 편법 쓰지 맙시다 아 아 어 어 나를 던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 살려 아 죽는줄 알았네 와 아니 그게 어떻게 그래 되지? 아 무서워라 ㅋㅋㅋㅋㅋㅋ 음 어 여기 거꾸로 댔다 오마이갓 어 빨리 철거하세요 네, 차가워있어요. 여기, 여기 하자. 잠깐 내려놓고 거꾸로 된 줄 몰랐네. 여기 거꾸로 됐다. 다섯 개 남았다. 다섯 개 남았다. 모자르자. 여기서 갖고 와야겠다. 여기 많이 있네, 나무. 오래. 다섯 개 남았다. 두 개 남았다. 응, 저기 갑니다. 제가 남은 딱 두 개. 오케이. 감사, 감사. 안 났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여기 안에서 만났지. 흐흐흐흐 이쁜데? 어, 약 떨어진다. 약 드실 분? 떨어진 약 좀 드실 분? 오케이, 오케이. 저, 아무, 저 피 없어요. 안 그래도. 여기 있는 약 좀 가져가세요. 아예 다. 어, 진짜요? 오케이. 쉬워요. 여기 땅에 떨어졌어요. 여기 바닥에. 없어요? 오케이, 먹었어요. 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서. 음. 어, 이거 가져가세요. 아, 저 먹는 게 아니고 온기라고요? 아니, 먹으라고, 먹으라고. 아, 먹으면, 먹으면 돼. 예. 가지라고, 가지라고. 네, 다 먹었어요. 아, 다 먹은 거야? 그럼 하나 남은 거구나. 네. 없는데? 안 보이는데요, 쟤는. 아, 그래요? 희한하네? 네. 아, 여기 약이 또 있잖아. 이거 나중에 다른 분들. 밥 먹자. 어, 누가 이렇게 물고기를 잘 잡아다 놨어요? 진짜요? 어, 누구지? 어. 냠냠. 아, 핏잎. 어. 낚시도 제법 하시는구만. 어, 일꾼일세. 으흐흐흐흐. 핏핏. 핏핏.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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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집에 있는 콜라랑 이런거는 드셔도 되요 가지고.. 가져야 되니까 언제든 아무나 뷰를 위해서? 아우 깔끔하다 잠깐 건파 좀 킬게요 약 필요하신 분 없나요? 구조가 똑같네 똑같이 하시네 계단은요? 아 뚫었네 아니 아니 됐다 난 못봤어요 못검쳐 난 못봤어 땜빵하세요 땜빵 나 못봤는데 지금 진짜 점점 이뻐지고 있다 여기다가 새집 하나 지어줄까? 집을 또 지어요? 저요? 다 지었는데 지붕 만들어주는데 정리하고 있어요 또 지니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그만 좀 지어라 시청자요? BJ세요? 네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 그래요? 아 놀랐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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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지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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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는 잘 안올려가지고 게을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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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계 중 한 마리도 안오네 썰리긴만 하지 형들리에 이거 둘 수 있나? 안 둘 수 있나? 왜요? 좋았어 뭐 어렵지 않게 해줘야지 음 음 저기 두개골 좀 있으면 저기 천장에 좀 해줄래요? 오케이 갑니다 어 벌써 만들어주셨어요 어 여기도 하나만 해줄래요? 두개골이 없으다 음 여기 두개골이 없어졌네 가운데 여기를 음 여기 없어졌네 여기 없어졌네 가운데 여기를 고기 여기 잘 안나 고기 같이 볼 수 이쁜데? 좋아 좋아 1층을 할까? 2층을 할까? 다들 오늘도 건축에 심취해 있어 내일쯤이면 완성되겠죠? 입주 준비하겠습니다 내일쯤에 입주 준비 청소까지 해주세요 입주 청소 오 진짜요? 오케이 난 집에 간다는 줄 알았어 지금 깜짝 놀랐네 마 foo 자 나뭇가지 가지고 가야 돼 가뜩 아 가뜩 어 허리가 아파갖고 아 누워야 되겠네요 네네네 예 제가 디스크가 있어갖고 아 머리 앉아있으면 안되죠 그쵸 어 쉬엄쉬엄 하세요 빠이빠이 좀 쉬었어요 뭐 놀아요 예 놀아요 빠빠 어 이거 뭐야 누가 해줬잖아 괜히 들고 왔네 이거 얍 갑질 와 다했다 아 어서옵쇼 못본척 해주쇼 대리니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행 아 아 아 으 으 으 땅 아 집에 먹을 거 엄청 풍족한데 먹고 먹고 또 먹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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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도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대 아이고 꽉 찼네 뭐야 뭐야 꽉 찼네 밑에서 챙겨 오려고 했는데 여기 총도 있다 총 필요하신 분 총 가져가요 여기 밑으로 와봐 1층으로 와봐요 이거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오 이거 뭐야 옆에 있는 이거 활이네 아이고 자고 지금 운기여 아 뭐야 벌써 5시야 아 미친 소름끼치네 이거 무기 이거 필요한 사람 주려고 이거 석궁 필요하신 분 석궁 다들 있어요? 석궁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요 무기상인이래 아니 아니 나 이거 다 부셔버리려고 아이고 비 온다 비 온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랑 하얀병 가져가실 분 가져가셔요 하얀병은 내 거다 다 있는 거라 이거 필요가 없는데 다 있는 거라 이거 필요가 없는데 아이고 아 싫어 방원복 입고 있으면 안 춥네 나는 이쁜 옷 입고 다닌다 이러면 안돼 울어 다들 어딨나요 뭐야 뭐야 뭐하세요 저 밑에 왜 뚫려있어 여기 왜 뚫려있어요 아 여기 테라스까지 만들었네 테라스 문 안열려요 문 안열려 아 앉아서 가야돼 복있는 테라스 아 겁나 웃기다 여기서 못 뛰어내려나 안되네 비켜봐요 불 붙으니까 밟대 좋다 우리 집 왜 저렇게 어두워 우리 집 겁나 어두운데 왜 가까이 가면 밟구나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이거 우리 집이야 어때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랄 너무 크대 이거 작은거야 우리 집에 토끼 되게 많다 토끼 볼래 토끼 까꿍 언니 왔어요 까꿍 울롤롤롤 까꿍 울롤롤롤 까꿍 울롤롤롤롤 울롤롤롤롤 까꿍 그렇게 안꺼 백평도 안되겠다 여기 보자 여기 이거 무기 이거 놓고 가신 분들 이거 써도 되나 전쟁 준비하는 집이래 전쟁 준비하는 집이래 아니야 장군 건파 켜도 되나요 얍 얍 얍 얍 얍 이거 좀 부셔야지 근데 우리 여긴 다 토끼 집이야 이제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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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아 대부분 이리로 와 대부분 우리 집으로 오지 다 했다 껐어요 껐어요 다 했다 핀님 불? 우리 집 불 켜져 있는데? 이거 봐 불 켜져 있잖아 뭔가 쑥쑥쑥쑥쑥쑥 햄님 진짜 미안한데 그거 다 하고 내꺼 그거 테이블마저 해주면 안 돼요? 어제 아까 해줬던거 난 인제 그것만 하면 우리집 끝이야 고마워요 끝이지? 우리집 저거 지붕 생기고 우리집 어두워져네 이리로 와서 좀 봐줘봐요. 우리 집 되게 어두워. 우리 집 귀신 나올 것 같아. 비트니 여기서 우리 집 봐봐. 안 보여 우리 집. 어두워졌어. 집이 너무 어둡대요. 왜 그러지? 멀리 있어도 되게 밝았는데? 왜 그럴까? 그런가? 근데 저기 집은 밝은데요? 핀님 집은 밝아. 핀님 집은 보여요. 근데 핀님 집에서 우리 집 안 보여. 핀님 집에서 우리 집 안 보여. 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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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집 원래는 밝았는데? 멀리서도 보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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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 맞춰주세요 집에 불붙이래 비트님이 저기 가서 봐주세요 거기 조명 맨 끝에서 보면 돼 아니 여기 없애고요 뷰가 호러뷰가 됐는데? 호러뷰인데 호러뷰? 왜 어두워졌지? 그치 무적장 포스는 다르지 집이 안보여 안보여 이정도에선 보인다 노예세력이라니 노예아니야 우리 부족 친구들이야 거기 맨 위에는 뺄게요 거기 두개는 뺄게요 됐어요 고마워요 만족스러워 오신김에 여기 밑에 손 좀 봐주실래요? 오신김에 여기 이쪽 줄이야 이쪽 줄 주어종 요까지 될까? 요까지 니...기억자로 여기 요까지 될까? 여기 이..기역자로 거짓말 나 욕한 줄 알았어 아샹 아샹으로 봤네 아샹으로 여기까지 안되겠죠? 여기 딱 선 맞춰서는 안되겠죠? 핀님 여기까지는 딱 안되겠죠? 칼지고 협박하고 있대 절대 내가 핀님을 협박하고 있는게 아니야 그냥 우린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돕는거라고 여기 정말정말 미안한데 여기 끝에서 끝으로도 돼요? 끝에서 끝까지? 안되면 그냥 여기처럼 대충 해줘도 돼요 되면 좋고 안되도 괜찮고 절대 협박하는게 아니야 절대 협박하는게 아니야 지켜보고 있다 절대 협박이 아니야 칼지고 협박하고 있는거 아니야 조금 낮긴한데 그냥 이걸로 만족할까 그냥 이걸로 할래 이걸로 할래 여기만 다시 해주면 안돼요? 여기만 다시 해주면 안돼요? 끝 나셔서 불편하니까 올리라고 그런말한 적 없어 난 지금이 좋아 밥 한 끼 먹고 와야겠다 잘한다 이렇게 잘하는데 옆에 왜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옆에 왜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잘하는데 옆에 왜 이렇게 해줬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왜 안되지? 사울이가 눈치가 빨라 나무 캐와야겠다 아 아주 맘에 들어 아 피님이 진짜 저거 잘 만든다니까 예술이야 예술 네 일하자 아 거부장이야 역시 일꾼 아 뭐 이렇게 빨라 무시인가 왜 이렇게 빠르지? 비트 켰네 자 끌고 가시오 난 뛰어가겠어 저 운전 너무 어려워 우리 새차 문 저기 알아서 꺼내 먹도록 비트 켰네 아 이쁘다 이쁘다 아유 피님 아주 일 잘해 재능뿐이야 어 어 비트님 그쪽이 아니에요 비트님 흐흐흫 육작이 아니야 계단이 없어졌다구 원래 3층집 하려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지금이 딱 좋아 여기까지 나 이제 집 안 옮길거야 무적장은 중간에 살아야지 오 깨끗 오 좋아 좋아 토끼집 다시 지어야지 여긴 토끼 공장인가 여긴 토끼 공장인가 토끼야 토끼야 이제 비보면서 살자 몇개나 올릴 수 있을까 찍어보세요 단백질은 모피 생산하는 곳이라니 아니야 쟤 내가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고 토끼들 내가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 비트님 여기저기 와봐요 이거 좀 그런가? 아 비트님 바쁘네 피님 도와주고 있구나 아 그럴까? 토끼집 따로 만들어줄까? 이거 너무 잔인한가 니가 어떡하지? 토끼집을 따로 만들어? 토끼집 따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어 근데 여기 토끼 모피가 있는데 옆에? 여기가 토끼 공장인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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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ㅎ 가만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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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이라니 아니야 그냥 사랑으로 키우는데 좀 많아진 것뿐이야 원래 토끼가 번식력이 좋대 위즈님 나무 패고 있어 나무 꽉 차는데요? 아 거기 있구나 아주 쑥대밭을 막 만들고 계시고 있네 아 키워봤구나 뷰티님 피인님 거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하하 뷰티님 여기요 여기 나무 여기 있어요 뷰티님 뷰티님이 한 거야 뷰티님 다 했어요? 대박 왜 안되지? 어디야 어디? 아 이 집이지? 왜 난 안돼 왜 난 안돼? 나도 안되는데? 도움이 안된다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왜 난 안돼 왜 난 안되냐고 어? 왜 난 안되지? 내가 할 거야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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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마지막에 데미를 장식했다 마지막에 데미를 장식했다 어쩍스러워 토끼고기 맛있어? 나봐 신뢰가 안된다면 실례가 안된다면 지금 한가하시다면 잠깐 저희집 좀 와주실래요? 빗을 쫓아왔다 이곳이 나방이다 나방이야 아 닭고기랑 비슷해? 진짜? 아무도 와주지 않았어 톡톡 히터리나 먹어야지 히터리나 먹어야지 야 뭐해 잠깐만 여기 좀 봐줘요 이건 너무 좀 잔인한가? 이거 좀 잔인한거야 토끼? 이거 좀 잔인한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토끼고기 아니 내가 이거 보더니 대기업이네 토끼 이거 좀 좀 그런가? 그냥 여기까지만 키우고 잡아먹을까? 잠깐만 뭐야? ㅋㅋㅋㅋㅋ 아 웃겨 위에 가죽 많아요 토끼밖에 못 키워 이거 좀 줄일까요? 너무 무식하게 많은가? 여기 한 줄만 할까? 의견들 좀 주세요.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요? 아예 집을 따로 만들어줄까요? 아예 집을 따로 만들어줄게요. 알았어 알았어. 이거 취소? 너무 잔인하지? 어린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은 각자 살아야지. 답답해. 어린이 뭐라고 말 한마디를 해봐. 여기 어때요? 좀 거시기 하지? 토끼들 불쌍하죠? 거기 지금 너무 꽉 찼어. 번식 미쳤어요. 미친 번식이야. 잠도 안 잤는데. 왜? 이게 다 주인 닮아서 그래. 잡아먹기로 하니. 나 여기 있는 애들 한 번도 잡아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겨. 알았어. 칼 치울게. 칼 치울게. 칼 치우면 돼. Ow. 빨리 해. 다 comput지. 칼 치울게. 아, 굿 편히. 아, 굿 편히. 네, 굿 편히. 바로 집에 온다. 오네 티집 아이디어 없나? 좋아요 이 쟤네 생산시설 늘리제 미치겠네 아니야 쟤네 키우는 거라니까 집토끼야 집토끼 왜 믿질 않지 사람들이? 집토끼야 집토끼 크잖아 아 눈부셔 추라래 토끼 이렇게 잔인한 짓 하면 안 돼 뭐 피 입으면 안 돼 토끼 산채로 가죽 뜯어내는 거란 말이야 얼마나 잔인하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먹을 거 많아 먹을 거 많아 오 오 오 뭐 하게요? 엘데 토끼 이렇게 잡아오지 말아야겠어 토끼 너무 많아 뭐하는 거지? 구경 중 저기 너무 좁지 않아요? 일단 만들어 뭐죠 이건? 또 키아롤에 왜 토끼하러 화장실이냐는데? 저기 토끼가 지금 수십 마리인데 그게 돼요? 토끼집이 지금 토끼가 수십 마리인데? 이 하나로 내가 써? 이 녀석의 진돌이집 진돌이집 진돌이집이래 아 웃겨 좀 먹고 얘 못 데려가는데? 얘 집 강아지집 되게 큰데요?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쟠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절 쟤 respeito 토끼가 너무 많아 토끼 때문에 사냥할 시간이 없네 너무 많아졌어 여기 조금만 터졌다 여기 방울 바꾸자 이거 또 번식했네? 여기 진짜 많아 토끼 번식 장난 아니다 아니 토끼 먹을게 많아서 토끼 잡아먹질 않고 있어가지고 그래 번식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토끼씨들 적당히 합시다 아주 그냥 유포래 근데 이거 말려도 너무 오래되면 상해 근데 이거 어린님도 자기 집에 들어가있네 그냥 그냥 핏님 집 이쁘다 내꺼 좀 조작해보이는데 핏님 집에 비하면 어 쟤 테라스도 되게 이쁘다 어디 저렇게 이쁘게 잘 만들지 토끼 너무 크면 찔기대 아 웃겨 리모델링 하고싶을때 나중에 해야겠다 오늘 너무 많이 있어 이거 먹을거 있나? 술있네 술 한잔 해야겠다 멋있지 누나 배도 있어 저거 할거 없네 아 어두워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어 물에 빠졌다 어 물에 빠졌다 아이 된장 아무것도 안보여 뭐야 여기 어디야? 안보여요 어이씨 아 개집인가 여기 우리집 별장이야 아침에 바다뷰가 이쁘다 별장 3개 있어 별장 3개 있어 여기 실검어 아무것도 안보여 어 어 공부해야지 오늘 아침에 코코밥스 먹고 청소 좀 하고 얼마인가요? 100유로 여기 유로 있어요? 여러분 유로 유로 가지신 분 있나요? 저 잠깐 검퍼 좀 킬게요 이거 뿌 destru십시오 뿌샤 뿌샤 모두 뿌셔바려 콧독값을 새로 사왔어 아까 저녁 먹일거 사왔어 너무 코로나 안내 콧독값을샷 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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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스태스 풀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비트님 집 구경 가요. 여기 의자도 있어. 뷰보는 의자다. 좋은데 여기 의자? 아침에 겁나 이쁠 것 같아. 여기 불이 두 개야. 어 저기 벽난로도 있다. 어 여기도 토끼 있네. 우리 집에서 토끼 좀 데려가지. 오 깔끔해. 좋은데? 도끼 강제분양이래. 강제분양이라니. 여기 바닷가 집만 다시 지워볼까? 요 집만 다시 지워볼까? 도끼 강제분양이래. 여기도 이쁜데. 여기도 아침에 엄청 이뻐. 다행인, 여기 안 올라와서. 여기로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지? 여기 어떻게 올라갈까? 안 올라갈 수 있어요. 문이 안 되잖아. 무조건 문으로 가야돼 여기 옆에 행글라이더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주차장 야 스케일이 커지다니 이쁘지? 핀님 집 너무 예쁘다 구경다주차 재료 파괴모드래 여기 너무 이뻐 나무 많이 사라졌어 생태계 파괴범이래 흐흫 아냐 금방 다시 자라 나무 자랄거야 이쪽에는 애들 오는구나 표식을 해놔야겠다 나중에 다시 지우려면 표식을 해놓는거야 만들건 아니고 겐지 모드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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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세컨대 이렇게 해서 없잖아 애들 왔나? 시인정 소리 들렸는데 시래야 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무 깜짝이야 깜짝이야 쇼 공중이 왔어요? 비트니 뭐하나 했더니 날아다니고 계시네? 오 다들 야간 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밑에 보면 이뻐요? 궁금하다 지금 식인종 없죠? 잠깐만 공포 켤게요 금방 끄시고 날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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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출발했다 오케이 오케이 저장하고 여기 침대 있어 와우 출발 뻔했어 갑옷 입고 해야겠다 톱지름에서 날라갔어 저장했어요 너무 부서져서 날라갔다 톱지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나 일어난... 나 6시에 일어났다고... 아 7시에 일어났다고... 이를 당한테리기 물은 방이 좀 켜지지 않을까? 목울를 오니까 이 날만 전만 바꿔야지 아우 나 등냈지? 아우 뭐야? 아우 나 등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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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바꿀게요. 집 부시려고 한 거. 별장만 좀 쓴보기. 이렇게 잇따로 블링블링 붓블링 블링븓 블링블링 블링블링 정신은 아쉽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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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쉬워 아뇨 웃기지? 아쉬워 아쉬워 아 68에나 되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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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할거야. 이제 랩 부셔야될까. 잠깐. 한번 켤게요. 랩 부셔야될까. 딱. 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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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에 참맛이 있을게임. 흐흐흐. 내가 맞격 할 때까지 하니까. 옴. 오. 제. 랩. 정лив. 정. 정. 아 아 아 아 아 야 실제 생활은 검수하다구요 여기 서면 이렇게 욕심 뿌러기인 거야 으 나 미니멀인거 몰라? 게임에서라도 열심히 들어보자 토끼 키우고 하려면 100평은 넘어야지 지금 채워넣은 끝까지 여기 포레스트 여기 나무 다 패겠네. 싹쓸이도 해버리겠다. 손님 나갔구나. 아무도 안들어올땐 여기서 놀아야지. 아무도 안들어올땐 여기서 놀아야지. 나머지 동물도 되게 많아. 저는 바닷가에 있어요. 여기 사슴도 진짜 많아. 비트님 아직도 하늘을 위야? 대박이네. 이제 잘하는구나 운전. 나도 밤되면 비행을 떠나야지. 나도 밖에서 보고싶어. 벌써 닿네. 어 사슴은 못 키워. 나도 키우고 싶은데. 다행이라니. 왜 내가 여기 동물 다 없앨까봐? 다행이다. 다행이다. 사슴 공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먹고 셀라 안녕 아 사슴뿐 녹용 아 나무인지 없다 다시 잘라야겠다 뭐예요? 어떤 거? 핏잎 뭐? 뭐야 이거? 누가 이런 징그러운 짓을 하는 거야 우리집 앞에다가 어허 누구야 누구야 어 우리집은 고기가 마를 날이 없네 다들 알아서 채워놓고 있구만 이거 살짝 징그러운데 왜 근데 우리밖에 없어요 이거 비공개 방이라 울림들 못 들어올까봐 미칭그러워 그니까요 버그 같다 어 그니까요 버그 같다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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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냥할 필요가 없다니까 나 사냥하고 싶은데 고기가 넘치니까 사냥 가기도 좀 그렇지 않네 너무 불쌍하잖아 아니야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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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핳 이 집 앞에 블루베리 있다 안녕 안녕 아 이거 너무 평화롭다 이거 토끼 외부상에 토끼 내가 키우는 거라니까 여기 나무 없다 이제 여기 나무 없다 다들 즐거워 보인다 빨리 가서 구경해야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 그래 어 얘네 날 어 내 부족이 들어오려고 하는건가 새로운 노예 이것들 이것들도 내 소식을 전해두고 모여들었군 자식들 그래 너네도 받아주마 동화뱀에게도 소식이 전해졌구만 그리여 그리여 더 자 그리여 응 알았어 나 이제 금방 끌거에요 다들 피곤할걸 바이바이 나도 코코 박스 먹어볼거야 빠이빠이 참기름 뭐 야 공개 뭐 왜 안 돼 아 밥밖에 없었어. 반찬이 없었어. 반찬 안 만든단 말이지. 빠이빠이. 반찬 안 된다. 안 된다. 반찬 안 된다. 강아지 강아지 집 지키고 있네 우리 집 강아지 커플인가? 젠장 나만 커플이 아니잖아 여기 티미 아빠 엄마도 있는데 우리 집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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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강아지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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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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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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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나 나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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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단다 계단은 얼룩하지? 얼룩하지? 2층에 좀 올라가보세요 올라가서 저기 뷰가 보이나?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여기 뷰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먼가? 너무 낮은가? 안 보여요? 뷰 뷰 여기 뷰만 보이면 되는데? 여기 뷰빛 보여요? 응 계단 어디로 가지? 아 이거 다시 해야겠다 여기 벽만 좀 해주세요 계단은 어디로 갈까? 여기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거 잘 못해가지고 목적인데? 저장 한번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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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핀님은 홀커터 엄청 잘하는 거 같아 난 이렇게 안 되던데? 이거 안 좋아해 이거 안 좋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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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나? 난 안되는데? 난 점프 안되는데? 피님 진짜 대단한데? 그럼 점프 안해도 돼요? 와 마술사다 그럼 나 이거 계단 좀 해줄래요? 이거 계단도 점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계단 점프 해야되요 그냥 안올라가죠? 건바 잠깐 키고 이거 계단 좀 해주세요 어 미안 미안 미안해 미안해 계단이 엄청 어렵더라 여긴 가끔 혼자 넣었는데 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올라가게? 이쪽 말고?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미안. 천재인데? 대박. 구조의 마술사야 뭐야? 천잰데? 근데 이거 앉아서 들어가야 될 삘인데요? 느낌이? 이거 이쪽 부실까? 이쪽 부시면 되지 않을까? 홀커터로 예쁘게 부셔보자. 안 되려나? 다 부셔야되나? 아니면 2층은 이렇게 올라가고 3층을 이렇게 해주어요. 어차피 3층까지 해야 뷰가 보여. 2층은 그냥 쉽게 올라가게.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게 해줘. 이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홀커터로 여기 깨버려? 지금 권파 켜져 있어요. 어떤 게 낫까요? 어? 어디 밖으로? 이쪽? 이쪽 쪽? 2층은 그냥 편하게 올라가는걸로 하고 3층은 이렇게 하는게 더 이쁠거 같은데?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3층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이해돼요? 지금 이거 ㄱ자나 ㄴ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그래야지 3층까지 올라가는게 편할 것 같아 2층은 이렇게 올라가고 3층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3층까지 지어야 뷰맛집이야 머리 닫는다 머리 닫는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인데 여기까지만 될까요? 밖으로 나오니까? 조금만 들어간 다음에 계단 높이.. 이거 한칸만 줄일 수 없을까요? 한칸만? 딱 한칸? 여기까지만 딱 한칸 여기까지 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괜찮은데? 좋은데?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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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금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게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런데이 메이데이 언디루 kop 메이데이 지 HP4 없 Its 끼 뭐 하나도 네 우와 안되는데 나는? 모서리 보고 안돼 안돼 어려워 피님은 여기로 갔는데 로켓이 이렇게 올라가던데요? 어떻게 간거지? 아 안되는데? 저거 타고 올라간거 같아 램프타고 난 안돼 아 안돼 불행이나 해야지 아 안돼 불행이나 해야지 여기 벽 어? 여기 벽 여기 바닥 어디지? 일단 벽 이 벽이 왜 한 칸이 더 높지? 여기 벽 왜이러지? 여기 벽 왜이러지? 여기 벽 여기 벽 여기 벽 여기 벽 아직 켜져있을걸요? 이쪽 벽도? 어 렉 어 갑자기 멈췄다 어 뭐지? 갑자기 멈췄다 어 멈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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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왜 멈췄지?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아 하면 안돌아오네 전기톱에서 멈췄네 아 하면 안돌아오네 멈췄어요 멈췄어 멈췄어요 멈췄어 갑자기 멈췄어 디코 화면으로도 못가고 있어요 지금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예 지금 멈췄어 화면 안 움직여요 멈췄어 에이 별장은 다음에 해야겠다 작업관리자도 안보인다 작업관리자도 안보인다 잠깐만요 다음에 해야되겠다 오늘 어차피 아침 냈으니까 여기서 쭉 낼까요 아 디코드 나 지금 되게 조그만 화면으로 보고 있다 아 답답해 그래그래요 그 다행히 여러분들거 할때는 저장 끝났으니까 괜찮을거에요 괜찮을거에요 아 아쉽다 계단 열심히 만들어주셨는데 아 그걸 저장을 못했네 나중에 또 놀아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작업관리자가 안떠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컴퓨터를 꺼야될거 같아요 다들 잘사요 빠빠 계속 전기통 소리가 들려 오늘 여기까지 한번 꺼야겠다 빠이빠이